아 종수야? 종수 어디갔어? 죽었나? 혹시 너 팬티런 한거 아니지? 어? 팬티런 한거 아니지? 아니 잠깐 침대에 누웠다 잠들 뻔 하긴 했는데 괜찮아 하식스 자는 시간 좀 줘 이거 진짜 15분 좀 자잖아 괜찮아 그리고 이거 자면 나 안 올거야 빨리 시작하자 따윤이는 오던데? 걔는 따윤이는 좀 특별하네 그 북벌에 필수 준비물이 있어 뭔데? 하식스 너 준비 안 했지? 이미 했지 나 지금 막 하식스 하는 소리였어 나 그거 했어 그리고 제접했어 제접했어? 그냥 할게 클라이언트 느려지니까 너도 한번 해 기다려줄게 안 기다려도 되는데 스읍 하하하하 하하하하 알았어 알았어 따윤이는 너도 상당히 피곤해 보이는데? 나? 어 나는 원래 체력이 저질 체력이야 나는 이때까지 원래 방송하고 있는데 오늘 좀 나 오늘 평소에 원래 3시에 일어났는데 오늘 열 시에 일어났어 하루가 기네 이득이지 그리고 근데 그만큼 내일이 짧아지잖아 스읍 하하하하 하하하하 어 핫식스 근데 김빠진 맥주 같아 따윤이는 진짜 복벌중이야 뭐하는데? 황제공명전 하하하하 너네 했다며 벌칙 안해도 된다며 근데 그냥 재밌어보여서 하고 있어 근데 솔직히 재밌어 황제공명전 근데 이게 공명전 류의 내가 진짜 치명적인 단점 알려줄게 뭔데? 파티가 많아지면 한턴에 움직여야 되는게 많아져가지고 그때부터 좀 짜증나 판도 커지고 아 그럴 수 있지 한 딱 6명 정도만 맨날 나왔으면 좋겠어 하하하하 베니티 6명 나머지는 그리고 AI가 끼든 뭐가 끼든 적군이 되게 많아져서 한턴 한턴이 막 좀 지쳐 질리는게 있어 아니 그리고 내가 황제공명전을 했는지 안했는지 기억이 잘 안나는데 일단 한국 주류 게임은 좀 세다 싶으면 다 기마병이야 너 황제공명전 안했을걸? 안했나? 유저가 만든거 유저가 만든거야 유저가 유저가 조조전 개조해가지고 맘대로 해 그거 한 플레이타임 한 100시간 된대 아 나 그런거 좋아해 아 포옹 마켓링 아 빨리 이거 지금 괜히 질질 끌 필요가 없어 이거는 할거면 하고 말거면 말아야돼 그래서 이미 하고 있으니까 집중력 딱 해가지고 이번판 내가 또 캐리해 좋아 하 하 하 뭐하지는데 아 오피즈비스 왜 갔지? 아 오늘 레오나 승류 괜찮네 바드 승류 괜찮고 나 지금 이렇게 하자 나 오늘 카소스가 좀 괜찮았거든 응 아 아 이즈 레오나 할래? 오케이 우키 정글 랭크로 오자 근데 레오나 이게 그 장판 때문에 이 도트질 때문에 뼈방패가 의미가 없어지나? 그래도 되지 않나? 모르가나 아칼리 오히려 더 좋아요? 3판 더 할까? 왜냐면 이게 한 번 얘한테 묶이니까 나 카소스 한다고 또 소문 났네 15판 끝났어 이제 반절 왔어 근데 승률이 많이 아 흙떡판이네 쏘리? 응 많이 했네 금방이야 30판 아 16전이래? 오오 마늘이야 이제 17판채가 봐요 근데 깰 필요가 없는게 우리는 깰거야 그래서 판세지마 제가 분위기 좀 밝혀드릴 수 있었는데 미쳤다 병건이 하이 루싱워싱턴 아까 그 사람이네 모르는 척하면서 아니구나 내 아이디에 병건이가 있어서 리하이 레오나 고 요중아 너 하고싶어? 어? 자랭? 자랭? 어? 레오나 뺏겼어 뺏겼네 레오나 뺏기면은 음 타릭이 있어 레오나 들어오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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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비르가 팔이 짧아가지고 음 좋아 캐틀한테 근데 찰떡궁은 시비르가 라인만 밀면 캐틀이 라인크리오드가 밀려서 어 어 어 옛날 조합인데 어 너 여자친구 있어? 음 우리편 지금 불안에 떨고 있어 채팅창 이렇게 활발하면 지거든 어 저쪽 들어오는 조합이네 그래도 와 카사빈 저쪽 왜 이렇게 AP야 다 메오나 딜도 솔찬하거든 야 우리 조합 좋다 우리 조합 좋다 이길 것 같다 사실 이런 거는 같이 모여서 해야 돼 컴퓨터 두 대 놓고 컵라면 먹어가면 돼 로터스? 어 컵라면이 먹고 싶은거지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 근데 컵라면도 같이 먹어야 돼 혼자 먹으면 되게 초라해 응 컵라면을 맛있게 먹고 싶어서 같이 게임하면서 먹는거지 게임을 재밌게 하고 싶어서 컵라면 먹으면서 같이 하는거지 아니지 그렇게 먹다보면 게임이 재밌어지는거지 좋고요 왜냐면 게임의 재미 중 하나가 또 이제 먹는거니까 근데 다 금금금은이야 어 그러네 아 티어가 높게 잡히네 그게 그거하면 높게 잡혀 듀오하면 아 듀오하면 높게 아 어쩐지 그럼 내가 좀 잘해야되네 나도 좀 잘해야되고 왜냐면 우리는 의사소통이 가능하다는 그 장점이자 근데 너는 잘하고 있어 나는 나는 아니 미숙해 아직도 미숙해 끼견충 사실은 그냥 파이프로 빠네 그냥 저거 그래도 케이틀린은 전자담배야 아니 저 캐릭터도 캐릭터도 그거잖아 아 근데 과자를 먹으면서 하면요 손에 기름 묻어 닿아 그게 맛이야 이쁜 아 헉 아 에이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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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에서 볼베랑 레오다 마페로 오면은 이길 것 같은데 우리가? 저쪽이 카사딘을 못 잡아? 카사딘이 못 크면? 그러면 카사딘 다시 카사딘은 일단 이기주의야 카사딘은 이기주의야 인적이 문제있어 어? 육처도 없지? 괜찮아 수호자는 돌아와 사일러스 여기 이기주의야 아주 궁극적으로 없구나 전멸빠짐 아군이 당했습니다 아군이 당했습니다 아군이 당했습니다 아군이 당했습니다 호호 다일러스가 엄청 공격적이야 다일러스가 엄청 공격적이야 다일러스가 엄청 공격적이야 아군이 당했습니다 진짜 어? 어? 그래도 이러면 나 킬 먹었고 사일러스도 좀 오바했고 바텀 주도권 어때? 괜찮아 아마 지금 농합 발개 싸우면 될 것 같거든 둘 다 죽고 바로나서 무리하지 않아도 돼 그냥 안될 것 같으면 안 먹으면 되니까 뭐 죽겠다고 여기? 앗싸 회복 안 시켜주고 올라가 나이스 소프 팝솔킬 이게 시비를 내가 CC가 하나밖에 없잖아 저걸 못해 시비를 누르기가 힘들어 저쪽에 들어와서 싸우는거 아니면 저라고? 라인이 밀려있어서 합류가 늦었어 내가 그래서 저거하면 안됐는데 상대가 너무 막들이리더라고 로링 대신에 저쪽은 레오너드 로링 레오너드 로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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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샵을 차치 아이고 전날까지 와 왜 오나? 와아 샵을 차치 레우나 저거 궁 썼어? 나 궁 좋고요 이거 내가 먹고 가자 흠흠 바나로 나이스 미쳤다 빠질 수 있었는데 쩍 빼서 갔으면 되는 흠 들어가 백무그 한 번 참았으면 살았는데 캣틸 방금 죽은건가? 나 일단 감 타이밍 있거든 레우나 올라오네 아 빠지자 한 명은 이제 올 것 같은데 흠흠 나이스 나이스 흠 흠 흠 흠 저기 노는걸 활발하게 가네 흠 흠 흠 흠 어어 탑 위험한데 탑 위험한데 흠 흠 흠 흠 из 흠 흠 흠 흠 흠 흠 흠 아 저쪽으로 들어올 때까지 다 할게요 근데 반반가면 좋은거 아니야? 근데 11회도 수방캐지 아이씨 아 이걸 못 맞추네 까비까비 적을 처치했습니다 밀자 아 안되나? 맥립 한장 차이로 뭐 아이씨 거기 내려간다 수혜나 응 직간다 왜 항상 못생긴 것들만 걸리는가 아 이런 힘이 없어져 아이씨 아이씨 파일리스트 맞혔네 음.. 얘는 음.. 이거부터 가야겠다 바텀 다 밀어넣고 딱 이거 썼으면 되는데 병건 하나, 불로 주고 바텀 줘보라고 터진다? 근데 이거 왜 킬 데스가 비슷해? 우리도 안경을 좀 잘했어? 용도 하나 먹었어 CS, 짚사로 죽어 이거 천천히 하면 이거 안 돼? 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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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까지 깜깜 모자마 리드 한 번 가져야겠니깐 집중력이 너무 떨어졌어 정신차려 정시야 이대로 가다간 10시간 뒤에도 못 깨 집중력이 너무 떨어졌어 정신차려 정시야 이대로 가다간 10시간 뒤에도 못 깨 아 나도 스타를 너무 못 맞춘다 다 현상금 걸렸네 포탑이 다하게 되었습니다 포탑이 다하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흠흠흠흠흠흠흠 레오나 쿵 왜 안 썼지? 없었던 게 아니고 며칠 갔어 아이였다 으 으 지금 40초다 으 모렐로를 빨리 가야겠어 사일러스가 너무 통장이 멈췄다 내가 어 이거 봐주네 가자 싸우자 싸우자 공유 나이스 세트 룩먹고 4킬 아씨 궁 쓸꺼 그랬네? 라일로스 피우고 궁을 왜 아껴냐고요? 궁쿨이 길어서 룩먹고 4킬 근데 여기서 현상감을 다 먹어가지고 나쁘지 않은거 같은데? 할만해 여기 사일러스가 올거 같은데? 와... 와... 세트봐 와... 저건 종료를 쓰네 와 미친 세트 미친 세트 미친 세트 카산 이쪽으로 오지 나이스 미친 세트 미친 세트 미친 세트 바로 안되나? 또 힘들지 않을까? 갈까? 카산 잘하는데? 카산 잘하는데? 카산 좋아 이러면 카산 잡을거야 세트도 잘하는거야 세트도 잘하는거야 세트를 잡을 애가 없어 왠지 이거 먹다가 죽을거 같은데? 한 라인만 더 정글이 먹을게 없다 하지만 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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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합니다 먹을거 같애 이거 와도 받는건데 막 달려오고 있는거 같애 저쪽 가봐줘야겠다 스웨인 스웨인 그거 없어? 텔퍼 없어? 네 이거 우리가 좀 좋아진거 같은데? 응 카산 딘이 있어가지고 카산 딘이 보니까 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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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세트도 잘하고 잘해 케이틸린도 잘하고 카산스 잘 컸고 잘하고 스읍 이게 뭐 잘리고 막 연병만 안하면 우리가 유리한거 같은데? 조합도 우리가 너무 좋은게 들어올 때 네가 궁 한번 딱 쓰면 할거 없어 안싸우지? 응 오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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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세트 미쳤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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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일러스 1초 사일러스 1초 용 용 더 빠져야겠다 어? 왜 저거 했지? 왜 템포 썼지? 저도 용완타를 할거라고 생각하고 라인을 밀어넣는게 알 수 있을까? 나 이제 말도 잘 안나와 안기운데 저거 죽었어 아군이 당했습니다 레오나 아 나도 진짜 와 저걸 여기다 템포가 별로였던거같아 내 생각엔 흠 저쪽이 여기까지 미드까지 온 상황에서 용 주잖아 아아 피마욕심 인간의 욕심 끝이 없고 나 나오면 궁있다 나 나오면 궁있다 20초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조합은 확실히 좋은데 흠 내가 정말 먹을 수 없잖아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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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사스 CS 잘 먹었고 흠 흠 흠 흠 무슨 흠 흠 흠 흠 흠 어? 레오나? 손 넘어? 나 카사드니 좀 멀다 펠 있어? 카사드 너무 아픈데? 너무 아픈데? 흐흐흐 나이스 오히려 죽은 거야 이 나이스 이건 캐틀 죽어 히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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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한 번 걸겄네 가만히 힝 힝 힝 조금 남았는데? 힝 40원 괜찮겠지? 여기는 굳이 라인도 안오는데 여기가 왜 있는거야? 볼벨을 싸우라고 힝 hasn't seen 호전광 내가 아무리 카사 쓰지만 블루즈는 카사니까지 적응용? 이거 좋아요 카사 쓰지만 블루즈는 여기서 많이 찍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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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아... 거다키 다른 캐릭터는 이쪽으로 가고 난 이쪽으로 가고 못 지켜서 억제기... 억제기 그 할까? 안으로? 다른 멍게 날 것 같아 약속에 신중해 사이로 카사 함께 저 상대 몰라보실까니 돌아서버린 나 여기에 이번 하나 가자 아... 최상의 무기는 아름다운 아... 아... 카사진 저게 못 만다? 카사진 16렙 됐고 카사스... CS 200개 가까이 먹었고 같이 도착해 카사진 지금 신났어 궁쿨 1초도 안돼 카사진 좀 어.. 절쌌어 그냥 쎄다 이제 우리가 나이스 나이스 한명이 그지같이 싸웠는데 이겼어 끈기고 싸웠어 근데 이겼어 억제기 밀고 욕먹으면 될 것 같아 싸일러스 나왔다 이거 하면 되니까 유지력 있으니까 그냥 가면 될 듯 바로 가면 될 듯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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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캡틀 지금 나올 것 같아 인증도 프로젝트 좀 많이 남았거든? 사사님 바텀이니까 우리가 탑 쪽으로 가도 됐대? 4군 뺏었어 4군 뺏어 4군다 아 죽겠다 이거 나 죽었다 하하하하 아 존었었어 5군 뺏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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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군 뺏어가 1. 4. 5. 5. 7. 늠 8. 25. 27. 내가 이닛을 잘못 받았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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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할 수 없는 미션이 왔네요 영상 Ciao 왜 이렇게 무서워 미션 걸렸어? 저도 호탕하기에 웃긴데 지질 않아서 미션을 필요할 수가 없어 그러네 연병 한대 나이스 나이스 세트가 잘하고 카사딘도 잘하고 요로프 형이 잘하더라고 내가 던져가지고 탈출 뻔했는데 텔포타더니 나는 세트 줌 나는 카사딘 줌 그래 그럼 케이틀링이 미안한데 케이틀링이 줘야지 세트 딜이 제일 많이 넣네 굳이 필점 한 판만 더 이기면 너 승급전이지? 우리 몇판 했지 지금? 몰라 나 97점 몰라 하자 17판 했대 한 판 더 20판 안에 끝나자 이번 판 이기고 2연승에서 20판에 딱 마무리하면 깔끔하겠다 아 이번 판은 분위기 안좋았는데 되게 초반에 현상금 다 집어먹고 한타 재승하고 분위기 확 넘어갔어 참고로 오늘 카소스 정글 3전 전승 카소스가 맞네 오늘은 카소스 하는 말이네 그러네 상대 싸일이 레저를 오지게 해준다 요네다 나는 그냥 레오나 셔틀인데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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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na 3번만 치고 나머지는 괜찮다 레오나 재미없다고요? 잘 모르네 이기면 재밌는데 그건 맞아 잘 모르네 피곤해 보인다고요? 잘하네 피곤하지 근데 노틸도 재미없어 사람들이 재미있다 재미없다 기준은 탱서포스는 좀 재미없어요 그럼 다채롭게 할 수 있는 유틸을 좋아해요 맞아 막 약간 샥샥샥샥샥샥 하는거 아 브라움도 좀 하고싶다 엉그린 들면 소럭으로 편하게 가자고 소럭이 뭐에요? 소같은 소럭이 뭐냐? 이제 보면 왜 이렇게 브라움 하고싶지 오늘 이따 방송해야 돼요 오늘 공목채님이랑 정하게 했어 막꼬 아 오늘 뭐 방송 있어? 오늘 8시에 공목채님이랑 전장 오판상품 막꼬라고 했어 아 그래? 뭐 걸고? 몰라 그거 얘기 많이 시 아 어떻게 또 약한 사람 괴롭혀 악망한거거든 공목채님도 판수로야? 약간 없잖아 있어 뭘 없잖아 있어 그걸 바로 덥성모네 나보다 더해 아 나 이게 제이스 나오면 불안하지 나만 나만 불안해? 제이스 나오면 지금 올 레이드니까 한번더 카소스 한다 또 서쓰 지금 여기도 승급전 일단 찍어놓고 생각하자 제이스 나오면 불안해 카소스 좋아? 카소스 좋아 카소스가 좋은게 뭔줄 알아? 뭔데? 강제로 파밍을 하고싶게끔 만들어서 버리는 시간을 없애줘 맞아 그냥 어설프게 갱갔다가 시간낭비를 안 해 아 시간낭비를 안 해 중간 이상을 가버려 그래서 내가 원래 롤하면서 똑같은 영웅을 두 번 연속하는게 진짜 거의 없거든 몇 년 동안 아 헤이즈니 레오나 하라고요? 스킨 좀 바꾸자 새로운 카소스 이것도 있어 메카산국 메카산국 한번 하자 카소스만 문화 얘기했다고 여러분 뭐 보고싶은 스킨 있습니까? 카소스 스킨 피들스틱 서포터인가? 판테온 서포터인가? 푸나틱 카소스 뭐야? 뭔 서포터야? 이건 못사 푸나틱은 지금 못사 없는건 살게요 빨리 20초 남았어 CC는 많아 불구려 했지 근데 많이 있다 빛의 파괴자 아소스 카소스 돌아서 바린 너의 귀에 겨울을 카소스 원래 카소스 할때는 노래 불러야돼 철퉁이 리사이틀 철퉁이라고 하지마 내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너희 나한테 너무하는 것 같아 왜? 나도 상처를 받는단 말이야 철퉁이 좋잖아 니가 알고 니가 알고 침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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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퉁이와 철퉁이 북벌 북벌 대여행 아소스 카소스 아카소스 아 이번에 줘봐 담배 피우는 친구 없어 다리 없지 용서부터요 도라에몽 누구냐고요? 아 알잖아요 이빨 고쳐주는 도라에몽 있잖아요 하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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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니언 생성까지 30초 남았습니다 하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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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펄라에몽 직박에몽 도와줘 도라에몽 병이 뿌인 어 다리오스님альную 시청자 분이시네 반갑습니다 olin 도라서도 빌라 하아... 불안하지? 아... 피드스틱... 나 여기 잘 모르는데 스킬 근데 판테온이 우리한테 되게 센 거 같은데? 아... 나 밥 못 먹었어... 사줘 너 지금쯤 출발하면 도착할 때쯤에 우리 북벌 끝날 거 같거든? 같이 밥이나 먹자 아 우리 레드 카드 있네 맞춤 보여주고 저기 했구나 저걸 피해야 되나 우리 레드 스타트 저기 저기 탑 탑 탑 나 푸냐 저거 나 푸냐 저거 나 푸냐 진짜 가짜죠 배윈 잡고 큰일이네 나 그의 차를 맞는데 그래 가까이 갈 수가 없어 아... 잃어버렸다 너 어디가 어디가 아! 아아... 타만트 한대 맞았지 우침 부렸어 저 딸 피해 이고 데인이 벽궁 해놓은 걸 잡고 싶은 욕심이 벽궁 안 했으면 잡았을 것 같은데 카소스는 아닌가? 모르겠어 그러면은 또 스턴이 안걸리니까 살아갈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아아 천천히 하자 들어갔습니다 공포는 공포 메커니즘을 모르겠네 아구니 타겠습니다 아구니 타겠습니다 아구니 타겠습니다 아구니 타임 나 스탄 잘못 걸린 것 같아 아구니 타임 아구니 타임 아구니 타임 아구니 타임 아구니 타임 제인은 어필하고 있어 뭘 6맥까지 4번만 하자고? 어 좋아 키워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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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지를 무슨 테마 가꾸려나 이카림이 순간이름을 썼다라는 정보 뉴뉴 미드 어 좋아 아 좋아 저거 어떻게 하겠는데? 뉴뉴 6레비야 벌써 이즈리야 아 6레비랑 뛰셨습니다 선생님 야씨 디날 당하네 나 쿵몬 이 이걸 맞으면 공포하거든요? 처음에 맞았던 공포 없었는데 뭐지? 뒤를 돌아봤을 때 하면 공포 판템 간다 바텀 판템 베인도 죽었네? 난 베인 지켜주려고 맞은건데 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시스터 잘 먹었구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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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따 아 아 6랩이 안됐어 6랩부터 달아야 돼 여기서 피들 궁극기 들어오면 멸망 아니야? 2가 있을까? 썼나봐 많이 힘들고 외로워도 1랩이 안되면 피들 궁극기 오면 답이 없어 그냥 버려야돼 내가 처음에 가서 정부를 너무 키워낼게 응? 그거랑 별개로 이즈류를 잘해 응 바텀에서 싸움이 붙으면 여기 있네 바텀에서 싸움이 붙으면 이건 이길 수 없네 왜 이래? 필렛이냐? 어떻게 경험치가 저렇게 올라가지? 줘야겠다 아 으 아 정글 1 2 2 2 2 2 2 2 2 2 4 침할 수 없습니다 아 앞에 보면은 공포 안걸리고 뒤에 봤을 때 맞으면은 공포가 지나갔다 아 피들 안보이는 곳에서 맞으면 공만 있었으면 저거 한다 저거 궁이지 저거 궁 빠지? 아 저거 한 불면 죽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디가? 허 조인 어디가 딸피 딸피 남아가지고 저거 먹고 싶어 1타임 받 아이씨 턱 어여 1타임 2타임 답이 그나마 그거네 평화롭네 답이 좀 평화로워네 요네는 도랑검 3개 갔어 용은 뺏기겠지? 용은 줘야지 용도 안주려고 하면 용은 도둑놈이지 죽어 죽어 용이입 용은 수고함 와우! 오! 되게 늦게 먹었네? 여기 피들 나오겠다 피들 미드 갔네 올라가 미드 갑니다 미드가 이거 먹자 이쁘다 베인 히트 놀러온다 다리우스 짓같아 어디까지 와 얘? 바퀴월레 니가 좋은가봐 이거 한 번 잡아보래 약품없다 어쩔다 아이씨 여기 뭐있어? 한테올 베인 어떻게 채팅 잘참네 현상감 천이병 현상감 천이병 보자 나 이거 안바꿨다 렌즈 나 궁있다 나 궁잎 렌즈 잘 모르겠어 니즈가 좀 많이 크겠네 이틀 나 궁잎 상태훈이 한테훈이 무릎은 잡을 수 있을까? 지금 탑에 3명이라 한 명이 있긴 하거든요 올라간다 날씨가 없네 음 간다 오 잡았어 뭐지? 독이 묻어있었나? 뭐지? 뭐야 4명 잡고 제약볼까지 이직 떼고 제약볼 횟수됐네 저거 먹으면 되겠다 아 돈이 좀 부족하다 1000원짜리야 베인도 킬 하나만 딱 맛있게 먹어주면 좋은데 그리고 우리가 생각보다 킬 보다 경험치나 이제 그런거 아니면은 다 똥? 몸값이 똥값이 돼가지고 하하하하 맞아 뭐지? 0 3개 한 번 쏟아야 하나? 우리가 합류가 좀 늦었어 죽었다 생각하고 사리잖아 바람 좋은데? 강아지 조금씩 따라가 나이스 나이스 좋아 잘하고 있어 이거 느낌 왔어 느낌 왔어 비빈다 비벼 비빔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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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어주면서 비빈다 아우 이거다 아 너무 이거다 포탑을 파괴했어 폐이 폐이 한개정도만 더 나오네 아 아 유네 무대가 안나왔네 유령부위부터 가네 원래 유령부위부터 가나 근데 정글 레벨차가 좀 많이 나는데? 3레벨인데? 할만한데? 할만해 카소스가 쎄 CS를 더럽게 많이 먹었어 식충이 식충이 수준으로 먹었어 어? 이렇게 먹으니까 칭찬 칭찬 이거 AD가 다 잘 커가지고 그냥 이거 가면 될 것 같은데? 다리 바텀가 그런건데? 바로? 안보인다 먹었네 오 오 좋아 좋아 바로 패스 많아가지고 불려있네 24초 여기 가야되 바로 갔다 가려서 집가가지고 바로 집갈대 이거 줘야될거 사용이라도 줘야될거 사용주고 다 죽여 바람이요 그대 이름 바람바람바람라 온다 온다 한타는 괜찮은데? 카소스가 레벨이 높고 어어? 잘렸다 베인이 피를 좀 주워 먹고 딜이 나와야되는데 베인 어때 느낌있었어? 베인? 엄청 느낌있진 않아 스크랩이 못하시네 스크랩이 못하시네 스크랩이 못하시네 스크랩이 못하시네 돌아가 밑에 눌렛깨는데 스크랩이 못하시네 스크랩이 못하시네 스크랩이 못하시네 자, 마지막 스크랩이 못하시네 어어어어? 태클 해먹자 그대 이름 바람바람바람바람바람바람 타옥 기능도 좋아 이것도 지우고 한탄은 할만한데 이게 오브젝트가 너무 많아 바로는 뭐? 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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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인 너무 앞인데? 정글 다 털렸어 ㅈㄲ 와 와드가 이런데도 있어 잘라먹어야 되는데 자 이즈를 어떻게 잡지? 일단 버텨 상대가 던질때까지 답답하게 와 죽는 아파 2초 안방해 뒤끝 있었어 뒤끝 있었어 상대 던졌어 나이스 나이스 상대도 지금 답답해 숨막혀 2 한번 맞췄으면 될까 와드는 한번 박아야겠다 용이 바론 나왔고 용이 지금 이거는 영약 쏴서 한타 싸면 됩니다 흠 와 미치 싸움 해볼만 하지 않나? 어 나 궁극적인데 아 깜짝이야 부지런 엔딩이네 아핳하핳 장로로 터졌어 먹었으면 좋다고 겁나자 끝났나? 끝났지 그래도 끝까지 해봤어 나쁘지 않아 상대도 이런 판이 막상 이길 때 약간 조바신나 아 맞아 어 베인 나왔다 이거 베인이 설마 안돼 너도 나왔는데 정권아 보여줘 이거 맞았어 나이스 나이스 그렇지 이거 몰라 억제기 나와 우리 이제 바론이야 그럼 억제기 억제기 라인 쭉 밀고 바론 봐야겠는데 어 베인만 봐가지고 베인만 봐가지고 베인이 못살아 이거 그냥 다리우스 주는게 나을거야 오 베인 베인베인베인 베인만 베인만 집 밖으로 나가면 안됬어 맞아 이거는 불쌍한 베이징 내가 계속 옆에 없네 이거는 아따 내가 초반에 다텀가서 한번 죽어서 아니 그냥 이즈가 좀 하더라고 죽은 이유가 니가 죽은 이유가 이즈가 잘해서 죽은거야 일반적으로 좀 적당히 골드만큼 좀 못해야 되는데 한 골드 3정도로 잘했어 일단 쉬어 자 3시 35분 해봐 근데 내가 진짜 알려주면은 눈을 감고 있잖아 피로회복이 엄청 좋아 그러다가 잠들면 어떡해 그러면 내가 깨워 알았어 일단 잘게 눈을 감아 10분 줄게 10분 아니야 5분만 줘 알았어 그러면은 일단 40분까지 뭐야 5분 달라니까 왜 니 맘대로 또 10분이야 눈 좀 붙여 오케이 알았어 나가자 지효 창을 열어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오늘 화장실 좀 가야겠다 여러분 갔다올게요 아 이거 되게 불편하네 이거 나 지금 봤어 진짜 잘리는거 굉장히 불편하네 10시간만 해봤네 어우 허리야 아니 맞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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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싸 토큰 바꿔요 나는 내가 좋아하는 일이라면 경건아 나 샤워 걷어 잘했어 어때 도움이 돼? 어우 죽네 기운이 다 지쳤어 빨리 고고 정수야 시소시 알려줄게 이기고 지고 했지만 놀랍게도 놀랍게도 이번 판 이기면 승급전이야 조금씩 점수를 조금씩 얻어가지고 미친 가자 약간 그거네 80일간의 세계일주에서 지구 자전 방향으로 돌았더니 하루를 이득 본 그런 느낌이네 그래가지고 아까 판은 지 저도 꽁패야 좋아 하나 까주는거야 응 80일간의 세계일주 80일간의 세계일주 대단한 40일간의 세계일주 아 나 여기 1승 2득 봤어 봤어 1승 2득 봤어 글쎄 1승 2득 1승 2득 1승 2득 1승 2득 1승 2득 1승 2득 2승 2득 레오나야 아니야 레오나는 여자란 말이야 아 난 레오나가 된거 같아 여자란 너의 모습 항상 주차 붙지 않아 준대토나와 하지마 이번판은 다른거 해 이번판? 알았어 이번판 근데 문제가 있어 지잖아? 좀 골치 아파져 형관아 나 샤워하고 왔어 이번판 버프 받았어 이번판 치면 약간 골치 아파져서 두판을 이겨야돼 이번판 치면 레오나 뱅이네 해주네 딴거 하라고 브라움 할까? 브라움도 좋고 노테일도 좋고 여러분 자르반 아예 못써요? 자르반 가가지고 바텀갱 가가지고 그거 몰라 그러는데 하고싶은거 해 너무 구리면 안좋으니까 인생 멋있어 잘하면 되죠 여기 샌 젓같은 샌 아 바텀갱 가는거 소문났네 샌 또 저것 저거 근데 브라움은 왜 그걸 가지말라 그러지? 각오일 각오일 각오일이 체력이 높으면 각오일이 체력이 높으면 야 그 아니 내가 탈텐츠가 가지말라 그러는데 브라움은 왜 가지말래? 방패로 한번 막을 수 있어서인가? 어 그래? 초시계 룬 들고 각오일 갈까? 응 복한규 선생님이 딴거 하라고 했어 그거 맞지 방패를 들 때 딜이 들어오긴 들어오는데 그거를 각오일하고 키면 효율이 좀 떨어져가지고 그런거 같긴 음 그럴 수 있다 좋아 이번판은 탑은? 말파 대신 말파 좀 힘들겠다 뇌진탕 묻으면 애 내치고 기절 하하하하하하 야 이지가 내대치기 힘들어 스읍 나도 쳐줄 수 있어 이거 그거 온닛 효과잖아 그치 온닛 효과 알아? 알지 적중시 적 발종하는거 도깨비방망이 맞추면 스읍 터져 평 평 도깨비방망이 도깨비방망이가 뭔데 이지리아 그 큐 맛동산 맛동산 평큐평 내가 일단 그거 큐맞추고 아 바베큐 해먹고싶다 지마라는 말씀인데 어? 애쉬도 실버야 좋아 느낌있어 브라움은 이거 아니잖아 이거잖아 자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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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등 로밍이 엄청난다 그럼 우리가 먼저 간다 우리가 먼저 간다 공격은 최선의 방어다 근데 알파는 담배를 핀다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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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다이 맞다이 맞다이는 들을만한 징투브영상 왕날파는 다이가 일단 일본말 같은데 다이는 근데 죽음 아니야 죽음 다라이 다라이는 직박영 그만갔으면 좋겠는데 야 에이씨 딜 개잘나 이게 실버 이게 실버 이게 실버 집가 머리에 파인애플이 달려났냐고요? 저 원래 머리 감으면 어떻게 전랍했다 전랍했다 하하하하하하 아 이렇게 아직 안냐 전랍했다 잘 봐 나 이거 먹고 바텀 2렙 간다 목표는 쓰레쉬야 하하 쓰레쉬 좋아 전멸이 없기 때문에 근데 못 따면 못 따면 좀 피곤해지죠 수액통선 돌아야죠 이미 지금 피곤해 간다 바로 간다 좋아 여기는 와드다 여기 와드요? 안 간다 안 간다 이리 간다 이리 간다 이리 쉬 올거야? 올거야? 올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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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 대끼 아주 그냥 내가 만만한가봐 나 약보였어 경보나 그럴 수 있어 자르반이니까 올꺼야? 올꺼야? 야.. 초반부터 팍 터진다 수호장 나이스 나이스 잠시만 우리 미드 땅버 섹스한데 그걸 왜 왜 미드 뭐하지? 몰라 와 말파 왜 안내려와? 말파? CS만 올라고 안 죽으면 말파가 이득이기 때문에 팀원을 믿었기 때문에 쉔.. 쉔 내 아나 아직도 우리 편이 누군지 몰라 아직도 우리 편이 누군지 몰라 놀라운 사실이야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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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려지기 군비 새 하나 날아갑니다 브라운 왕기 캐죠 라인전 반반만 가득이죠 수호자도 있죠 나는 아래쪽 바위기 독두꺼비 마나가 없네 독두꺼비 어 나 올라가 중 나 바로가 노프리아에 아 좋아 퇴패 과했어 저쪽 피 아 피가 좀 있네 오케이 퇴패가 나 봐줬어 퇴패가 널 봐준게 아니야 퇴패가 날 봐줬어 죽네 고마워 니가 실력으로 풀거야 고맙다고 해줘야 되자고? 오빠야 귀찮아 하지마 고맙다고 하지마 마음이 중요 고맙다는 마음 아군이 당했다는 마음 아군이 당했다는 마음 아군이 당했다는 마음 알파가 좀 개인주의야 와드 와드야 도깨바방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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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왠지 비드로 이길 갈거같아 왕을 타곤산으로 먹는게 꿀맛 이 맛에 서포트하지 오케이 중독됐어 오랜 다가야 돼 이거 용 친다 나이? 내가 도와줄게 용 안쳐 이걸 못 맞춰? 어디갔어? 아 또 꾹! 좋아 백업 좋아 제라스 느낌 있는데? 혼내줘 중2병에 혼나기 싫은데 혼나기 싫어도 어쩔 수 없어 혼내는 뭔데하지 별은 더 빛나는 혼내줘 혼나기 상대 0 좋은데 분위기는 CS 말파가 더 좋고 자루 반 킬 먹구요 혼나기 혼나기 사실 내가 먹고 싶은데 제라스가 이녀와 줘야지 뭐 아 스윙꼴라 뭐지? 미드에 미드 커버용 제라스가 그거 됐는데? 포탑을 만들었는데 뭐지? 아 이거 그었다 전설의 전설의 날벌레 맞다 개 큰거 아 모기구나 전설의 날벌레 내가 꼭 잡고 싶은 아 모기새끼 아 모기새끼 아 모기새끼 아 모기새끼 오케이 또 포탑 어? 탑해? 오케이 알았다 좋네 방금 좋네 센스 있었어 또 다 널 본 사람은 깜짝 놀랐을거야 아 봤어 병건이? 못봤지? 아 난 못봤지 넌 인생이 피지컬이 안다니까 무난하게 흘러가면 좋은거 아닌가? 어 왜 안되냐? 기사를 넣었네? 당구해도 되겠다 빵구를 냈네 바텀은 조금만 사려줘 바텀은 조라도 될정도야 그정도야? 너무 잘해? 아니 그냥 너무 무난해 나 이거 마침 직갔다가 바텀 직선으로 한번 가볼게 지금 싸우지 말아봐 알았어 하하하 좋아 아까 조금만 cone 풀게 보존 드라마 우울 라울들 어 hassle 그래서 이번에 꼭 땋아야돼 오브젝들을 다 털리네 제압걸 어 쓰레쉬가 먹었네 아 데코네 빠져야돼 빠져야돼 털리네 와 제라스가 느낌이 있어 어허 어허 쓰레쉬 금 빠졌어 오케이 공 빠짐 싸우면 우리가 이겨 궁을 아까 계상한게 너무 성급하게 썼어 힙파운드 서로 못맞아 서로 못맞아 스킬 엄청나게 낭비되고있어 스킬 엄청나게 낭비되고있어 퇴폐가 없다 샌드웨이 좀 둘러보는게 보통 싸우면 안좋은데 어허 어허 바텀 싸우면 분명 다 달렸어 어 퇴폐 나 합류됨 쓰레쉬 합류하고 싶어해 합류하고 싶어해 합류하고 싶어해 합류하고 싶어 합류하고 싶어 어 쎄 빨리뜨리 쎄 쎄 쎄 쎄 쎄 와 대성 쎄 쎄 쎄 쎄 쎄 쎄 쎄 쎄 쎄 아니 쟤 글로 방금 먹은 거 아니야? 너무 한 거 아니야? 또 먹어? 또 먹어. 먹고 또 먹고. 아니 이거.. 어? 오늘 몇 신고 왔는데? 계절 없네? 살차라. 뭐지? 저 녀석? 이렇게? 경험칙이에요. 3명. 한지붕 3가족. 한 라인 3가족이야. 순돌이 아빠. 최주봉. 최주봉 왔어. 아아. 죽네 정보가 순돌이. 누가? 순돌이 씨가 우리보다 형님이지? 오? 전멸 빠진? 순돌이 아빠? 아이씨 물건인데? 첫템은 요게 좋겠다. 첫템은 요게 좋겠다. 좋아. 탑이 5킬을 먹었어. 원래는 생이 좀 힘들지 않.. 아 뭐야? 생이 좀 좋지 않나? 말파이트가 든든해? 어? 든든해 든든해. 간다 간다. 좀 멀어 근데. 다 졌어. 다 졌어. 바위처럼. 단단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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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졌어. 크기가 where? 독자. 독자. 카레. 카운한테 맞죠? 아아. 아잇. 궁을 쓰겠다. 궁을 쓸 것 같아. 아아. 아이고 152. 아고니 당했습니다. 아고니 당했습니다. 아고니 당할 수 있어. 당할 수 있어요. 나. 아음. 난 그걸 두려워했어 궁을 썼을 때 딜로 쓰 두려워할 수 있어 두려움을 안다듬어 짧게 보면은 궁을 안쓴게 나 아 뭐야 아 아 대단해 뭐가 튀어나올지 궁금하군 아 너 죽은거네 자르판 남의 편인줄 2큐로 썼는데 2가 안 나갔어 긴장했어 쓰레쉬 버리고 2집 해주면 그게 여진 터져서 이거 우리 딜러들이 훨씬 잘 커서 게라스만 딱 지켜주면 2큐로 썼는데 이거 자면서 해도 이기겠는데 내가 졸려서 그런거야 마치 않는다 2큐로 썼지 4이 거북이 4이 거북이 래쉬 느낌있어 잘해 의음이 오브젝트를 매우 잘찍다 타베 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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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퐁 퐁 안 풀었나? 1분 뒤에 한 라인 더 밀어줘 내가 봐줄게 이리 오는 못 갔어 타베 푼다 집에 갔어 메쉬는 못갔어 타베 푼다 타베 푼다 브레븐 어? 메쉬는 안 죽였어? 모니 아 쉐니 타베 푼다 나 아쿠아 한 번 간다 애쉬 없어 궁극긴 있어 와 뜨마씨 야 이걸 뜨마씨 가둬놓고 야 이걸 뜨마씨를 하다니 애쉬는 또 고통받고 있어 그지? 전멸도 빠졌어 애기벌레도 먹고 애기벌레 장구벌레 라인 경험치도 먹고 제란스가 라인 먹려고 못봤습니다 중위같이 와 중위같이 와 내가 경험치고 먹어도 되나? 그저 궁? 나 거의 하얀마음 뱉고야 주인님 주인님을 기다리며 여기를 지키고 있어 하얀마음 뱉고 주인님 언제 오세요? 저 버린거 아니죠? 미중재넌 미중재넌 hak 이거 이겼나? 아 하하 아 개 살려주려고 하다가 아니 킬 데스가 20살이던데 억제기를 밀린다고? 어이씨 버릴껌 쿨하게 버렸어요 쿨하게 가슴은 뜨겁게 리신이 아카가 빠졌으니까 아니 잠깐만 우리 킬 데스가 20살이던데 억제기를 밀린다고? 개벌레 있잖아 벌레 있잖아 벌레 어떤 벌레? 벌레 저거 거대벌레 개벌레 개벌레 효과 사는게 모두 똑같다면 아 재수없는말을 가지고 젖내라고 하겠다 아 졌다 아 졌다 근데 이런 연구격을 봐봐 19분전에 억제기가 밀리면 더 이득이라는 이 대왕이 계속 와가지고 경험치 되잖아 위험해? 오바야? 안 위험해 다이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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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지자 다이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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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다이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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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정수야 킬 관율 무엇? 킬 관율 무엇? 킬 관율 무엇, 킬 관율 무엇?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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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금이 심지어. 이거 바로 먹은 게 날씨가 죽일 것 같은데? 야, 발은 좋다. 지금 딱 바로냐? 딱 바로냐? 넌 아는구나? 얘는 안다. 얘는 할 줄 아는 놈이다. 이제는 길이 안 나올 수 있어. 특대가 나오면 1째 게임 꺼지 1째 게임 2째 게임 1. 에어 흐음 자, 지나가 나 나가 거루 그만 난 몰라 사랑밖에 난 몰라 뚜둥 디디딩 에에에에에 템을 그거보다는 다채롭게 가자 무조건 막 템 란두인 가야지 테락툼 미드 가자 애쉬 레드 먹고 오면 미드에서 에에에에에에 안전하게 사용 아 벌써 3개 먹었어 너란 정보였지 진짜 철퉁이 먹쇼 알지 칭찬 알지 칭찬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이거를 라인을 밀고 있게 되면 올 수밖에 없어 진짜로 올 수밖에 없어 이거는 와야만 해 안오면은 그냥 밀려 세 패가 탑을 밀고 있다 올 수밖에 없어 올 수밖에 없어 세 명 같이 올 거야 올 수밖에 없어 1타 3피 올 수밖에 없어 스탑 거기를 파. 끝나버렸어. 좋아. 근데 여기서 승급전이 안 나올 수도 있어. 재송 소리 하지마. 왜냐면 99... 99의 가능성 있어. 화면 넘기고 있지 마. 빨리넘겨 자 자 일단 나는 자려봐 에 애쉬 자 아 승급전이다 잠깐만 왜 이렇게 아쉬워하는 듯한 느낌이 들지 아니 시청자분들이 아쉬워요 아 시청자분들이 아 좋습니다 승급전 승급전 좋거든요? 아 왜 안보이는 듯 내걸로 가리고 있었구나 왜냐하면 1패를 해도 기회가 있다는 뜻이에요 경건아 안질거야 2연승으로 마무리할거야 아 아무튼 그 자르반정글 느낌있었어 느낌있었어 종횡무진 깃발 꽂았어 너도 검이 꽂혀있구나 판수로구나 나도 이제 판수로 어엿한 이제 그냥 현진 진짜 사실 현진인도 아니야 판수로만 현진이지 근데 진짜 이게 실력이에요 팀원을 잘 뽑아서 운을 내 것으로 가져오는거 내가 이 늦은 시간에 너에게 웃음을 하나 줄게 내 방와서 나 캠 봐봐봐 니 캠? 나 오늘 머리 잘랐어 아 아까 봤잖아 낮에 봤어? 아 머리 감고 왔더니 그래 그럼 볼까? 좀 밝혀드릴 수 있었는데 하아 하지마자 내가 너무 지쳐가는거 같아서 어 어때 손 넘었는데 이거 괜찮지?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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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도 이렇게 자르고 싶지? 아 잠깐만 좀 선 넘었어 방금 소개해줄게 박승철 헤어 어쩌구 잠실 세대 역전 잔나 잔나 잔나는 징크스도 있고 브라움 어때 또 브라움 느낌 있어 찐찐 브라움 좋나? 응? 찐 브라움? 찐나움? 뭐 언제나 좋지? 슬로우 걸어놓고 퉁퉁퉁빵 떼는게니까 안좋아 그럼 하지마 왜냐면 공속이 고정이라가지고 안좋아 이러면 아 화면? 어 맛있게 안보여 정글 노틸러스 한번 갈게 응? 정글 노틸러스 정글 노틸러스 정글 노틸러스 너 그거 한번 캠좀 최대로 해봐 보여줘? 놀라지마 이 머리야 웃지마 너 지금 웃었어? 아냐 안 웃었어 22,000원이야 생각 있으면 얘기해 21,000원? 받았어? 아니 좋지 그럴 수 있어 뭐야 정글 노틸러스 정글 노틸러스 좀 싫은데? 원래 근데 노틸러스 정글이야 맞아 원래 노틸러스 정글이었어 머리가 해파리 같다고요? 아니 그 흥보가 기가 막혀 흥 고맙니다 아니 근데 이거를 아니 여기가 자꾸 이렇게 돈을 넣어놓고 깎으라고 하시길래 내가 이사간다고 했어 돈 넣기 싫어서 이사갈지도 모른다 그랬더니 그 이후로 좀 대충 잘라주시는 것 같아 흠 아 이 친구가 아니 그 과수원 있잖아 아 거기서 이제 그 과수원 주인이 참새들 그 있나 없나 보려고 그 오두막을 지워놓잖아 그 과수원 가운데 그거를 한 것 같아 쓴 것 같아 그 지붕을 근데 이게 보기엔 이러지만 실제로 보면 또 괜찮을 수 있고 자 인배 가자 괜찮을 수 있어 있어가 아니고 담배 피지마 담배 끊어 늦으면 담배 없어 아 근데 좀 약간 이 얘 누구야 찐 찐이야 얘? 찐 약간 beaten가 느낌 있어 흐흐흣 딱 assim 지금사란비는 끼견이 뭔지 모를 수 있어 우리 둘밖에 안가 흐어엌 그러나 가지마 가스마 일단 우리가 분리해 왜냐? 선포즈 2명이야 1렙 쏴면 좋아 어 화쟈다 와 와드 센스 좋아 여기 숨어있어 피오라 가는거 아니야 그런거 가는거 아니야 그리고 진은 아직도 희견을 즐기고 아 진은 왜 안와 괜찮아 승급전이라 한판 져도 돼 아 장미 피우나 마라 피우는거 아니야 본방대 안와 진은 우리를 버렸습니다 나쁜새끼 왔어 진 일단 2랩은 주고 경험치 3개 버렸다 4개 버렸다 아 먹었다 그래도 라이즈 스킬 이러면은 라이즈 준 냈잖아 주문도 2개네 짰나? 졸았나? 2랩이야 짰나가 그 스킬 쓰는거 보니까 뭔가 있어 이해도가 느낌 있어? 알 수 없는 이해도가 있어 아 이럴줄 알았으니 드라마라 지켜줄 수가 없네 딱딱딱이 해야겠다 딱딱이 해야겠다 헉 엘리스타 나이스 어 이거 흘렀다 나이스 다 흘렀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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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너 뒷 내려오는거야? 강아지 먹어? 강아지 먹어 황 물어버렸다나? 황 물어버려 물어버려 마드렸나봐 소형도리를 마련 썼죠? 다시 한번 간다 바로 물어줘 어휴 나도 모르겠네 엘리 또 타? 정수야 내가 피오라라도 좀 열 받을 것 같은데 정글먹어 정글먹어 맛좀 보여줬죠 진 다 갔어 조심해 넌 엘리 또 타고 갔지 진 안갔네 진 왜 안갔지? 가지? 몰라 안가네 리듬데 이거 아 이게 참 아 고찌 죽였다 하나 어? 어? 아 왜 못 막아 아 이거 아닌데 좀 더 침착하게 할거야 징크스도 잘 못하네 아니 찐 왜 이렇게 불안하지? 마나도 없고 니네 와도 없어졌다 아 아 BF를 뽑으려고 이렇게 한거구나 아 한번에? 내가 원딜 감수전이 없었네 믿지 못했네 끼견충이라고 내가 괄시했네 나도 모르겠네 반응 좋은데? 탑 한 번 갔네 탑 한 번 갔네 이거 있나? 이거 싸우면 우리가 이래야 와 와 잘했어요 왜냐? F**ing BF니까 잔나도 껴있어 내 CC가 많을까? 애매하죠 쌩뚱맞죠? 갑자기? 쌩뚱맞은데? 바텀에서 2킬 따면서 사기가 고양되고 매우 경기도 고양시 CS가 좀 후달리긴 하지만 수화기낫을 갔네 징크스 우습게 분거지 CS가 너무 많다 너무 세다 아 진짜 와 개잘해 차가운 다루였답니다 빠지 아 떠오르바람 안 날라봐서 다행 안아퍼 정권아 나 직선으로 한번 바로 갈게 궁은 빠졌어 나 궁 있어 쟤네 전멸은 있어? 빠졌어 전멸 없어 빠졌어 빠졌어 확실히 정글링이 필요해 아 전멸 쏘졌다 빠졌어 나왔어 나왔어 저쪽이 좋네 오 좋아 와 이거 못잡아? 와 조저내기 진짜 정글도 좋겠네 오 아 내가 스킬을 너무 못 맞췄어 근데 아직은 괜찮은데 괜찮아 괜찮아 아까 내가 전멸로 하나 땄어야 됐어 그리고 들어가는게 아니었어 그리고 날아가는 와중에 걸리네 그 딱딱딱 딱딱딱 그 아 어 아 아 그 아 아 아 노틴 이렇게 쓰레기는 아니었는데 아 그니까 딜이 아까도 그렇고 딜러프 많이 먹었어요? 아 잘해 나 탑이다 엘릭스 여기 저 먹는 거 같은데 저 먹는 거 같은데 안 먹네 어 치루잖아 아 사기 떨어지죠 욕먹고 질물 빠지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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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이 이제 슬슬 무섭게 말해 걸어 와우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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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느낌 있어 느낌 있어 어 나 들어갔으면 큰일 났다 미드 올라가래 노노 하하 하하 카탈레나 하하 하하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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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여줬어? 여기 싸운거 어 저기 일리 싸운다 펀칫거리는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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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펀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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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다다다다 욕먹자 조이가 알아서 잡고 한타 호흡은 우리가 좋다 힐씨 염두 아까 피오라가 힐 두개 주워먹은거 아주 느낌있었어 느낌있었어 잘하면 뒤집는게 아니고 뒤집어졌어 이거 힐스코어도 좋고 오브젝트도 좋고 음 음 흠 흠 아 진하고 이게 안좋은데 평타에 레드무치는게 볼까 어디가 누구한테 하는얘기야 응 자기야 자기 거리 대단한데 새끼야인데 뜻은 새끼야야 이 새끼야 거리 대잖아 이 새끼야 이쁘게 얘기하네 좋다 저거 자기야라고 그러게 조이 조이 커버 찐 커버 흠흠 찐 커버 보이비면 물자 우리 지금 조이가 싸우고싶은데 안달라있으니까 괜찮으니까 좀 물어볼거 나이스 아 정화 정화 아 졸은 맞았었나 아까 어 맞았어 아 그럼 내가 하면 안될까 라인은 안먹어 친구 뱃뱃뱃뱃뱃 뱃뱃뱃뱃뱃 너무 어거진이시다 당신도 분위기 안좋아짓턴 멀린거 미안한데 왜 싸웠녜 수 없는데 멀린거 미안 하지만 억울할 수 있습니다 사이드랑..우와! 피오라 뭐야? 왜 이렇게 쓰냐? 피오라 킬 많이 주워 먹었어 아까 6킬 3데스였는데 그리고 그.. 자기 딜을 알아 피가 없는데 자꾸 아까부터 왜 들어가지 했는데 사이드를 다 버리네 아니 우리가 사이드를 안가잖아 조이가 찐이 뭐라고 했다가 찐이랑 니가 밑에 있고 너희랑 사이드랑 사이드랑 못나는데 너희랑 너희랑 사이드랑 사이드랑 너희랑 살리기 나앞 저희랑 젠장 나앞 온전 미스 피오라 피오라 오면 끝났지 피오라 펑펑펑 터진다 아 나 없었어 지금 요거 빨리 먹어야 돼 먹을 거면 아 이러면 됐어 오히려 좋아 저쪽도 좀 누가 하겠다 아 깔끔해 깔끔해 두 명이 죽었으니까 용 가득 깔끔하다 용 타이밍이 안 나와 계속 계속 죽어서 계속 죽어 릴레이로 피오라가 합류하면서 피오라가 어마어마한데 이래서 조이가 탑을 키우라 그랬나 신중 잡아 캐리가 되나 캐리가 되네 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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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스트원 라스트원 매직넘버원 어떻게 이게 이렇게 되는거지 왜 수월한거지 이제 알겠어 이게 골든가 이게 골드야 별반 없어 보이지만 골드의 캐리력인가 너 이제 1승만 더하면 되지 피오라줄까 찐줄까 찐이 끼견충이긴 한데 잘했어 다 잘했어 근데 나는 아무래도 서포터니까 그치 나는 내가 피오라 챙겨줬어 백팔 갱을 견디고 나비로 지날 때 인정 갱으로 다 조진거였어? 갱 몇번 갔어 탑에 좀 많이 가 실력이 원래 좋은사람이네 원래 잘해 피오라 피오라 물을 부니까 갱 많이 흘리고 라스트원 어 딜계산이 되게 깔끔했어 딱 자기가 얼마 딜 나오고 자기가 얼마 딜 받을 수 있는지 딱 알아 가자 공격 타옹 타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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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시켜 내가 레오나 같아 이제 하하하하하하 정체성을 찾아 넌 병건이야 내가 레오나야 이제 맘 편하게 두판 중에 한판만 이기면 돼 루츠크랑스 두판수야 반 탈론 아 탈론좀 느끼했어 담줄 걸렸어? 아니 담낭이나 먹었더니 목이 메말라 만커마는 마법사들 중에 마법사들 분라디좀 드신대 저런거 너무 좋아 난 분라디 왜이렇게 싫지 아 그래? 난 분라디하는데 너무 좋던가 난 분라디 싫어 흐허허허 아 얘가 센데 CC가 없잖아 뭔가 그냥 아아 뒤로 돌아서 이쁜그림이 잘 안나와 항상 우리는 대치대치로 이렇게 들어가는데 뒤로 돌아가지고 블라디가 막 하는 그림 잘 안나와 이러면 내가 CC기 많은거 하면 되겠네 해카링도 좋은데 소나 어 소나면은 브라움 소나 딜은 깎아도 CC는 들어가는데 리신이요 저 리신은 절대 못해 자르반 자아크 레오나 한번 더 새벽이 밝았습니다 소나원들인가 저건 딱 봐도 잘 싸우게 생기지 않았어 레오나에 지금 그게 맞춰졌어 0.2 아까는 보라색 자크 뉴뉴한테 궁 걸면은 일단 뉴뉴 궁 쓸 때 좋다 뉴뉴한테 스턴 한번만 딱 써줘도 뉴뉴? 뉴뉴? 나 화장실 좀 금방 다녀올게 응 딱 봐도 달성에 숨지 않았어 쌀짜리 CC가 좀 있네 그냥 쌀짜리 오우 wow 야, 블라디밀이 생긴거 봐 너무 블라디밀 블라디? 저만 들었네 호라디미르? 호라디미르? 아 그만해 형이야 뭐? 호민형보다는 너무 얄쌍하잖아 아 그만해 아 뭘 그만해 그리고 호민이 형의 인상이 훨씬 좋잖아 아 철퉁이 자크했네? 아 너는 자크하면 안돼 갱 가고 싶은 욕구가 있는 스킬 있으면 안돼 뭐하고 싶은 욕구? 갱 가고 싶은 욕구가 있는 스킬 노틸 이런거 있지 갱 가고 싶은 욕구 나는 갱 좋아해 이게 철퉁이, 철퉁이 먹쇼했을 때 그 포, 데미지가 말이 안돼 그게 뭐야? 아 성장성장성장 먹쇼한 다음에 그 랩차 벌려가지고 한타했을 때 막 그냥 짓이겨버린다 블라디미르 좀 늦어 늦으면 될 수 없어 늦으면 될 수 없지 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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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되겠다 어? 점을 입혔어? 근데 나 이 찍었어 조졌어 왜 조져? 원래 어차피 도와주는데 정글 돌 때 지금 힘들어 그 머리는 장식품인가? 그 머리는 장식품인가? 맨코맨은 장식품 중에 내가 제일 좋아 탈론, 체력 물량 롱서드 롱서드 아 PC 나눠서 내게 탈론, 나 갈게 뺏겼어? 나 올라가 아니 안 뺏겼어 강타 썼어 탈론 노플 야 이거 뺏으려고 어떻게 알았냐고? 몰라 저거? 그냥 가능한건데 지금 집중력 여기서 지면 몇시간이 끓일지 모르기 때문에 집중력이 최고조야 한번씩 이래 금OO 이래 그거 알아? 응? 아까 우리 쉬고 응 나 샤워하고 왔잖아 응 우리 그 뒤로 한번 단줬어 앙 앙 니에니? 앙 앙 앙 앙 앙 앙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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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볼 할 때 샤워 꼭 해라 꼭 해라 나는 못해 아 너 하라고 나는 못해 작업실 아 거기도 샤워 아 못하나? 눈이 안 맞고 뉴뉴 뉴뉴가 레드샥이 안 났다 누누 쌍버프 다 들고 있어? 응 오 블라디 느낌 있어 오 여기 이겨도 되나 연건아 골드야 이제 알겠지? 아군이 다 냈어 그리고 아직 몰라 뉴 뉴 뉴? 뉴 뉴? 뉴 뉴? 근데 블라디가 잘하는거 같아 어떻게 아토록 솔캡을 땄지? 어 뉴 뉴 뉴 뉴 왔어 내가 맞아좋게 뉴 뉴 뉴가 재밌지 occann 맞추줄필요가 없었나? 그거있으니까 콧 anyways lege요 연병하기있잖아 정병하기 MD eller 이제 알아들었지 근데 아 알아들었지 아니 염병하게 아까 여기서 쇽쇽 하면서 싸워가지고 없었나? 아니 올라가는 거 보였는데 너무... 라인존에 집중하고 있는 거 같아 니은이? 다음은... 겨울지 음... 쏘네가 막 그렇게 느낌 없는데 너나 싸우자 우누? 우누? 살 필요 있어? 차는데? 다 두차는데? 너희가 버텨줘서 용을 먹을 수 있어 도깨의 방망이네 도깨의 방망이네 잘하는데? 니은이? 니은이? 나이? 내가 말이 없네 핑완이 다 상승하자 이제 핑완이 없으면 좋겠어 여기가 어 뉴뉴? 우리 없어? 싸우면 안 돼? 다 타면서 올라와 뉴뉴? 다시는 너희를 괴롭히지 못할게 와 블라디랑 아트록스 솔크리 두 번을 딴다 가면 갈수록 또 날이 나은 거 빛을 삼킨 자 그게 바로 여기서 왔어 여기서 왔어 근데 아트가 못하는 걸 수도 있지만 블라디가 잘한다고 생각하는 게 추를 찍어보란다? 작업해가지고 뉴뉴? 뉴뉴? 봐줬다 빠졌으면 죽었네 봐준 거야 내가 미사일 대포 오 잡았어 미사일 대포 어떻게 잡았지? 어떻게 잡은 거야? 미사일 대포 뭐 누가 지금 신경 내네? 카이사는 저 두다닥쿵만 안 맞으면 딜이 없어 초반에 딜이 거의 두다닥쿵이야 뭔지 알지? 두다닥쿵은 뭔지 알지? 두다닥쿵은 또 뉴뉴가 오기 딱 좋거든 지금 그치 누누 미드다 누누 미드네 누누 바탕다라 아이고야 저거 힘들어 들어가면 안 돼 쏘나가 궁을 써 초반은 없네 궁 없네 룸보다 왠지 저게 전렴 Mai ока тор 에 ez 생각 직선기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아니 민탑 어? 블라디 당했어 가자 누누 미드 누누 미드인데? 왜왜왜왜 가자 누나 아 진짜 개얼받네 똑같은 안무 바텀이 좀 못해 좀 보이지? 못하는게 바텀? 모르겠어 난 지금 한번 봤어 카이사 소나가 코오브가 안맞아 나도 미드 한번 가야겠다 220골드야 22112? 2212 아 이런거 탑도 블라디 삐지는데 솔킬 두번 따는데 갱가가지고 부러지면 적 레드있어 2212 이룡 룩 딱 간다 어우 경목고 빠지네 죽겠어 돌아가려다가 다시 왔죠? 뉴 뉴 젤리베이 질퍼뜨 tackle 뭐지? 700골 어 하지만 탈론이 리셋 젤리가 없는 상태 나 들어간다 빠져나가? 패셋 없어서 빠지지 않아 오우 씨 말해줄걸 날라가는거 리드 타 바텀 바텀 잘 컸네 엄청 잘 컸네 올라가 가지말래 멋져라구 나이스 라코 1초 라코 1초 라코 1초 라코 1초 라코 1초 라코 2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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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데쿠 날라감 라데쿠 날라감 라데쿠 킬 만들죠?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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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룡 너희도 집 가야 되고 바로 먹으면 될 것 같은데? 니에니? 탈론? 니에님? 니에님? 공과 전령을 한 번에 아 나 마나 앞뒤야 어? 아 그저 너 우리한테 두개를 동시에 먹을라 고 했구나 깨끗 아 앟 아 아 으 으 여기 싸움을 할텐데 죄송합니다 룡 주고 비비고 중무 나오면 저쪽은 유누가 많이 먹었어 아 근데 아트록스가 많이 먹은 게 좀 짜증나 자크가 저거 먹는 거 보면 우리가 먹으면 안 돼 두 개를 동시에 먹으면서 그냥 갖고 노는 게 빠져 살면 돼 잠시 일단 쟤 쟤 정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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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본 없이 싸운다 머리랑 근데 싸우는 이유가 있어 이게 질렀다 아 왜 이렇게 앞에 있어? 리드 좀 와라가 아니고 사람 없으면 빠져야지 잡았나? 잡았나? 아.. 잡았어 그래도 잡았으면 됐어? 잡았으면 됐어요 뿌잉뿌잉 너는 직선갱이 계속 당해 죽었어 맞어 야 전용 빨리 끌어 누누 직선갱 너무 세니까 너무 앞에 다 비볐네 또 김밥이야? 비비고 또 비비고 막 근데 지금 우리가 타워가 없잖아 박치기 아 또 앞에 먼저 가잖아 또 아우 고라해죽겠어 땄네 좋아 됐어? 아트록스 없으면 저쪽은 잘 못사운다 아트록스 없음 더 나인이야 아트록스 없음 아트는 약발로 숱이 되잖아 좋아, 근데 잘 싸웠다 어, 좋네 와, 블라즈 좋은데? 나이스 나이스 내가 두 번째 일을 좀 아꼈었어야 되는데 이거 잘 됐으면 좋겠어 이것부터 하면 살는데? 살는데, 살는데 버려버려 안했어 죄송합니다 이거 부순것까진 좋았는데 여기서 한번 더 싸웠어 인간은 우리가 더 세 뺏어어 뺏었어 불라디람 1렉 내가 3룡이라서 좋은데 뺏은게 어디야 못쓰는데 가야겠지 아방길도 좀 가네 정리형 영상도 가네 좋아 아 좋아 신비죠 리드라인드 이 사이에 와드하고 싸운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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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로우 아 바론을 먹었네 아트로우스 혼자 먹은거야? 아트누누누누누누누누누누누누 라이러스 너무 시원하게 얘기하네 시벌럼이야 아까 걔 아니야? 너한테 받은 시벌럼 했던? 시벨럼이야 걘 아 그럼 시벨럼이야? 어감이 좀 달라 여기서 왜 이러고 있는지 모르겠어 진짜로 어? 피가 차지? 뽀뽀스랑 탑 뭐하냐? 아 왜 이거를 하고 있는거야? 내가 2대1 3대1 할 수 있다는 어떤 저런거? 저 사일러스는 탈론 잡으러 댕기고 어 아트로스 온다 빠져 어 나 죽었어 빠져 왜 다 이렇게 왜 앞에 와? 어? 흐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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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론이라가지고 위험한데? 사일러스 뒤에서 탈론이랑 싸운다 또 이제 싸운다 하나 하나 나도 던지고 간다 간다 뭔가 맛있는 길이 앞에 있으니까 던지는데 와 레어만 딱딱하다 아 도와주 히히 아 넉 아 아 아 아 아 졌다 이거 이렇게 싸우면 져 아군 없을 때 다 펴 카드 따세요 한 번만 막자 아군이 당했습니다 또 당했어?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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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지 못했어 천천히 지금 욕먹을 욕먹을 타임인데 아우리 우리가 더 죽었구나 안가 우리가 인생이니까 한템 못 쉬었다가 소나가 매자이네 이거를 가지마 그냥 흠 다 빨려줘 왜가 저걸 흠 와드바 씨 흠 흠 와드바 씨 흠 와드바 흠 으응 진정한 남극이 그대로 집어 삼키지 않도 4 Transit 열 죽겠다 저빈 2차 할 때도 있습니다 4 Transit 탈론 한테 좋다요? 아까 한타할때 블라디드 좋았는데 아잉 안되네 야 이걸 지네 저셀러 내가 번졌어 미안 아니 자꾸 뭐가 앞에 있어 그니까 블라디드 한 번 짜고 걔 누구야 블라디드 말고 또 누구야 미 얘도 사울러스도 되게 앞에 있고 저쪽은 아직도 싸워 맴리 중인 혜지 그리고 우리 편 언디른 혜지 나오면 욕설 흥 자 변건아 여기 한번 쉬어 한번 쉬어? 지금 일승일패야? 응? 일승일패야? 여기서 마무리 해야돼 여기서 실패하면 우리의 저거는 끝이야 흠흠 뭐가 끝이야? 흐흐흐 끝이라고 응? 왜 끝이야? 현실적으로 끝이라고 아니지 계속 떨어질거야 이길판을 못이기고 이러기 시작하면 우리는 끝이야 지금 몇판였지? 10 열 일곱판? 열 일곱판밖에 안 했어? 스물한판 여기서 져도 져도 할만해 져도 할만한데 안지면 돼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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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 아 내가 중력을 잃었어. 마지막 판에 블라디드 던졌는데 나도 한 두어 번 그냥 막 휭 날라가다가 뒤졌어. 휭 졸려가지고 싸워 막 맵이 안 보여. 근데 괜찮아요. 막판 이긴대. 으으으 졸려. 처음에 블라디가 2키를 먹고 잘했는데 누누가 되게 잘 풀어줬어. 그리고 블라디가 너무 와드를 좀 안했어. 참 몰라 정글러의 입장에서는 와드 사는 라이너가 그렇게 좋더라. 와드 안 사고 갱당해주면 괜히 좀 그래. 반대쪽에서 2등을 봐도 뭔가 내가 잘못한 것 같고. 와드 나이 내 컨디션에 계셔요? 흐음 흠 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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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를 일주일에 한 번씩 하라고요? 다이어트 되겠다고요? 그 전에 죽을걸? 아니 이게 내가 나이가 많다 많다 했지만 그렇게 많다고 생각을 안 하거든? 확실히 내가 나이가 좀 들었다고 느끼는 게 밤샐 때 20대 초중반에는 나는 노는데 놀면서 밤새는데 피곤하다는 애들 이해를 못했어 노는데 왜 피곤하지? 아니 노는데 어떻게 피곤할 수가 있지? 이 생각이 들었거든? 근데 져서 더 피곤한 건 아니 그런 거 아니에요 그거 사실 롤 지금 이기고 지는 거는 전혀 뭐 스트레스나 이런 거 하나도 없어요 컨디션은 아니 그니까 뭐 그런 거 하나도 없는데 그냥 순수히 물리적으로 몸이 피곤한 거야 마지막으로 아니 이게 그리고 전장이나 뭐 이런 카드 게임이랑 롤이랑은 피로도가 너무 달라 아 손가락을 실세 없이 움직여야 돼 롤 한 세 판 할 바엔 전장 열 판 할 때 그게 훨씬 덜인데 잠깐만 좋아 아 으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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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슥 아 여기다 딱 이겨야 이제 그림이 이쁜데 롤 봤어 롤 봤어? 응 준비됐어? 28분에 시작하자 좋다 아 이거 무슨 갑파 이거 갑파가 뭔지 덧붙이 지면 몇 점 깎이지? 두 판 이겨야지 올라갈 정도로 깎이지 아니야 이게 1승하고 2패하면 한 판 이기면 승급적이 될 때도 있어 근데 2연패하면 두 판 이겨야 되는데 1승하고 우리가 두 판 지잖아 만약에 그럴 리는 없겠지만 아 그래? 그럴 리는 없겠지만 그럼 두 번 이기면 되네? 저도? 1승 먹고 들어가니까?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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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건 생각 못했구만? 아니 그걸 생각 못해서 갑자기 반가워 하는구만? 아니 아니 못한 게 아니라 안 한 거야 난 여기서 마침표를 찍을 거야 7 9 그쯤으로 내려오면 파인데? 야 레오나만 몇팔이냐? 내가 레오나야 니가 레오나야? 응 난 카소스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이기는 거 할 거야 이기적으로 할 거야 끝내 끝내 하소스 아주 좋아 좋아 급발진에 그게 없어 그리고 던질 수 없어 자꾸 정글을 먹고 싶어져 그리고 설령 죽더라도 자리 잘 잡고 죽으면 1인분 이상해 이게 바로 동기부여야 미쳤어 어 레오나베이 있네? 어 아까 카더스 스왕픽 괜찮아? 응 좀 무서운데 막 울라프 이런 거 와서 막 뚝가 펼 거 같은데 리신 막 이런 거 혹시 정 아이케 노피를 보냈래? 지들이 뭘 어쩔 거야? 나의 카소스 노래를 막을 수 있겠어? 뭐 어쩔 거야? 나사스? 케인? 내장 파먹기? 뭐 할까? 나사스 있으면 브라움도 괜찮고 파림도 좋을 것 같아 케인 들어갔을 때 케인이 파고들었을 때 지켜주기 위해 카이사 브라움마크 오케이 오케이 가장 정직한 심장이 되어드리지 아 이거 슬퍼 흠 근데 타죽 썸픽도 좀 썸픽 흠 흠 바텀 찐 따지고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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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입 베파 선 넘네 선 넘었어 선 넘었어 요네 요네 좋아 요네 좋아 요네 좋아 요네 잘해 요네 있는 팀 이겨 요네 카소스 궁 가렌 좀 느낌 있어 어 잠깐만 브라움이 내진탕 맞추면 카이사가 두다닥 궁 하면 안 되지 사기지 근데 그건 그건 안 돼 그건 사기야 유시한 따당 따당도 터지는 거라고 하는 거야 그건 그치 말이 안 돼 아칼리 좀 느낌 없어 AP AP 억지로 맞춘 느낌 아칼리가 그럼 미드잖아 요네한테 저 터질 것 같은데 아 루시안 따당한텐데 루시안 브라움 루시안은 돼 따당은 돼 아 내가 그걸 헷갈렸다 그 애쉬 바바방 아이씨 무난하게 후방 가면 우리가 질 거야 애쉬 바바방 하니깐 다 알아들어 파이크 아칼리 밴은 근데 쓰레쉬로 밴하고 아 파이크랑 다시 가져가네 이원파 내가 캐리한다 가졌어요 아 그럼 케인이네 서로 시간이 필요해 내 몸으로 파고들면 힘든지 아이씨 그 기생충 공격 내장 파먹기 크면 답도 없는데 저쪽 나서스를 아이씨 봉풀주의 힐 유치화 베임파이 바텀이 이겨줘 이거는 결과적으로는 타릭이 좋았다 다 들어와 가지고 그럼 타릭 궁쓰기가 각이 너무 이쁜데 하지만 우리 드라움 있어 무조건 잉배야 드라움인데 잉배를 안 간다? 그거는 롤을 하면 안 돼 각 분접이네 쟤네 하지만 뇌진탕 펀치 가까이 오면 다 뇌진탕 펀치 한 대씩 가이사는 기정가야 근데 좀 빨리 폈어 흐흐흐흐흐 소환사의 협곡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뭐가 튀어나올지 궁금하군 잉배가 다 성과가 좋았거든 30초 남았습니다 이즈 바텀치 다 나사스 가사 뭐야 쟤 지금 렌즈를 들고 온거야? 와.. 줄넷 박치네 얼른 가서 렌즈 사왔어 흥 절절하네 영건 알지? 응 윙냉때문이 있어 근데 쟤 정글 안하고 뭐해? 나 한번 볼게 뭐지? 우리가 인덱 할 줄 알고 이쪽 먹으려고 그랬던가? 쟤 왜 안해 정글을? 흠 언제나 이 보라오마 믿으라고 파새 잘 먹네 내가 2레비 안 돼 파새는 2레비 안 돼 난 솔직히 나소스가 좀 재미없네 가림비 안해? 케인이 아래에다가 해가지고 위로 올라갔을 것 같은데 레이드로 레이드로 아 케인 여깄어 어 왓에 있었나봐 어 아 쟤 쐈어 안중겨야 돼 카이사치 CS 되게 잘 먹네 케인 너플 1라운드 1라운드 3렙으로 4렙 아... 2라운드 아 뭐야 쥐 막 죽었어 아니 여기 어 뭐야 두 sleepy 1라운드 2라운드 은혜 또 당했네 아니 여기도 화장을 되게 잘 안았다 욕먹나? 욕먹나? 여기도 있네? 나 갈게 케인이 저렇게 카정이 좋아? 또 먹었네 저거 욕먹네 욕먹네 오케 한번 보자 읏 보기 으흠흠 하아 잘..잘 온다 오케이 아 이걸 먹으면서 싸웠어야 돼 으흠흠 아 뭐 걍.. 걍 칠나? 아 이게 드디어 불쩍하다 카이사 느낌 있어? 카이사? 응 잘해 아 아 아 아 아 아 으흠흠 진짜 이걸 되게 잘한다 와드를 다 구석구석 박아놨나? 내가 밑으로 왔는데 여기 와도 있나 만나면 무조건 지네 죽네 으이후 똥 다 퍼진다 볼수록 별은 더 빛나는 이거 오는 거 보니까 케인 하나로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대박이야 잘해 요네가 요네가 미친듯이 다네 요네가 미친듯이 다네 아하 완벽해 저 모툰이를 돌면 뭐가 튀어나올지 궁금하군 처음부터 이곳을 덥고 긴삤드가 아주 %1 1,2,2,3,2,3,1 9렙이야 나 이거 부터에서 지금 살았나? 나 어디간? 최인 여기 갈게 아니야 와도 안아 야 한사람 다 터뜨렸어 이거 케인한테 아무것도 못하는데 이거? 케인 그건가 봐 현진 아닌가 봐 잘하는 것 같다 너무 잘한다 우리 정글에서는 매번 다 터뜨려 파일이 나쁘지 않은데? 파일이 나쁘지 않은데? 뭐야 저거? 아니 이거는 야 이거는 아 내가 궁을 맞췄으면 되겠는데 아니 여기 피 와있고 렌즈까지 돌리면서 왔는데 여기 내가 렌즈 돌리면서 이렇게 올라갔는데 여기를 어떻게 알고 와 이건 썰렘판이다 기량이 좋아 아군이 당했어 밤이 어두울 수 없더라도 더 빛나는 죽은다 죽어 벽타고 와가지고 하하하하 이런 판은 어쩔 수 없어 야 나 지금 아니 이게 근데 이런 판은 어쩔 수 없어 아니 카정으로 올 수는 있는데 지금 몇 분이야 우리 몇 분 했냐 15점 정글에서 한 7번을 만났어 있는 자리 정확히 야 몇 점이냐 딱 15점 떨어졌어 그래 그럼 한 판 이기면 저거 되겠네 응 85점이란 얘기지 응 신능성 있어 간다 고고 무슨 현황이요 실버 1 현황 승패패냐고요 예 하하하하 자 레오나 음 좋아 볼까 근데 이게 올라가라고 해가지고 그 이기고 지고 이기고 지고 하면은 골드까지는 판수로 올라가게끔 시스템이 되어있더라고 승률 한 50%에서 한 52%만 만들어도 아 플렉까지 보너스 뭐야? 그 이후에 보너스가 없는거야? 월.. 어 상위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플레어 승격제는 보너스 없대 보너스 없대? 골드까지만 있나봐 아 벌써 여섯시야? 다섯시 오신 분이네 탁 탁 탁 탁 내가 요즘에 잠을 늦게 자서 그런지 정글 워위 수영이 한 여덟시쯤이구나 어어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한 번 더 할까? 한 번 더 할까? 좋아 한 번 더 한 번 더 스킨을 바꿔 보자 카신 카소스다 책 읽기 카소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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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야쏭 카소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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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쏘나면 이겼다고요? 왜요? 요즘 쏘나 떠오르던데? 쏘나 원 딜 막 이런거 물몸이면은 니가 물면 바로 죽는거 아냐? 카소스다 내가 물면? 어 쏘나가 떠오르는거는 원 딜 쏘나가 떠오르는거래 넉스랑 해가지고 바텀 실버네 티어에 속지마 영광아, 티어는 티어일뿐이야 알았어 안 속을께 나무정령 르블랑은 그거 같다 배트맨 그 배트맨 그 4 배트맨 4레버였나 배트맨 안 봤어 포이즌 아이비 같다 식물 아줌마 어 그게 배트맨이 나와 아이비 컨셉 따라간거 봤대 응 거기 나와 르블랑하고는 별로 안어울리는데 포이즌 아이비랑 자이란은 뭐 스킨 안 붙여도 그냥 포이즌 아이비지 뭐 소환사의 협곡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야 우리 최단거리로 왔어 미니언 생선까지 30초 남았습니다 마지막 빛이 다가올 지켜보보니 지켜보보니 응? 그럼 그런거 줘 인내하는 자가 아닐거야 다음은 가 다음은 가야 이럴블랑 미디에 작품였어 미디에 미디에 참치 갔다가 있어 선생님 아직 두참에서 이거 못 받지 왜 쫓아야겠어 와 이거 못 받지 이거 못 받지 이거 못 받지 왜 쫓아야했어 아 아 말먹 이것이 인베제 이것이 롤이야 이것이 롤이야 이것이 롤 롤 워윙이 우리 레드가 쓸 수도 있어 열 받아서 이거 만만하네 어 어 나이스 좋아 살짝 빠지고 아군이 당하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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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킬이나 먹었네 어허 나 궁치 갔어 나 레벨링 카사스 펄스 6레드 모델은 왜 조졌지? 오 그리고 CS도 6레드 나 6레드인데 CC가 이게 필요한가? 응 일단 바텀은 흥했고 그래도 미래를 데려갔네 근데 CS을 너무 먹었어 저거 왜 타워를 맞지? 전말도 없거든 아니 워윙은 왜 벌써 6레드지? 개형이 성공을 많이 시켰어 지금 뭐라고 쓴다 일기 쓴다 리포트 이지를 리포트함 흐흐흫 시켜먹고 잘 말해 내가 해줄건 없고 위드쪽에 와드나 좀 많이 받아 와드나 왜 와드해줄게 쏘라 원이 갔어 뽑아 이건 히힛 흐어여 인상 흑 흑 흑 흑 흑 흐음 흐음 아이스 좋아 이레리 무리하나? 어떻게 따지 저걸? 아이스 아 우리 미드가 내려오는게 못쌌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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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미친놈 자 위로 완전 이득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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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텀에서 6킬 6킬 나이스 올라가 룰블람 도웍 때린다 나이스 나이스 이미 사내벌 또 좀 늦게 갔다 좀 일찍 갈거야 오케이 떼다 죽으면서 lerini 귀찮았다 흠흠 아 내가 킬 먹네 자꾸 아닌가? 킬 먹으면 좋지 안개길 킬 먹기 킬 먹기 킬 먹기 킬 먹기 어휴 킬 먹기 킬 먹기 잘못 쐈어 아 이거 뭐 땄지? 칼을 이쪽으로 보낸다는게 딴 또 그랬어 칼 해주면서 갔으면은 우리가 이겼어 애쉬가 잘해가지고 아 렌즈로 바꿔야 되는데 워빅도 바텀 쪽으로 넣었구나 저거 내놓고? 아 열받아 아 열받아 학살하지 과연 내가 나올 때까지 녀석은 구웅 소식이 없는데 안갔나봐 집에 갑니다 안갔나봐 어 안갔나봐 안갔나봐 워워 야 로글랑 날래다 다시 돌아온다 다시 돌아온다 내로우나봐 애쉬는 그냥 있으면 되는데 나만 놀라봐 내로우나봐 안갔나봐 미래 무 상관 나 다 남겨주네 좋아 좋아 워이블드 이 흘러는 워이블드 안 되나봐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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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도 펄짝펄짝 뛰는거봐 귀엽네 어휴 진짜 무릎이 아퍼 나 궁 15초 와우 오우 나이스 충중이야 자 궁 나 2 1 가게 두어라 가엉 우우 오우 수나는 그냥 종이 인연이야 쓸데없이 몸값만 올라가 우리 다 왔어 다 왔어 반응 속도 처참하죠? 아까 궁으로 잡았나? 라이너랑 레벨이 비슷해 다 왔어 다 왔어 다 왔어 다 왔어 탑이 왜 피었지? 다 왔어 겁나 쎄구마이 이번파는 바텀 버스 한번 타나요? 미래를 던지고 이 판은 아까처럼 던지는거 아니면은 던단하게 먹은거 같은데? 카산스 너무 잘 꺾고 인베인듯? 어? 뭐야 아아 깜짝이야 뭐야 난 딜 한대도 못댔어 뭐야 난 딜 한대도 못댔어 잠깐 깔았는데 못깔았어 아아 쟤네가 어디갔지? 아까 미래에서 잠깐 보였어 아 저기있네 나도 그냥 미드로 갈게 포기한거 같은데? 포기한거 같은데? 포기한거 같은데? 포기한거 포기한거 암기 이틀에 이겼습니다 어 잡았네? 가게드하라로 여기 멀어져 아 바론 용 3개 먹었고 베이신 위를 던지고 룰블랑 딱 들어오면 모드가 딱 들어오고 딱 8폼인데 쟤 표시 왜있지 그것도 막 하는데? 저쪽? 포기한건 아닌데 나이스 나이스 포기했어 말 끝나기가 무섭게 한 번을 못맞춰 포기한거 아닌데? 포기했어 저 자야 나오면 구데기죠? 저 구데기죠 애쉬 애쉬셨어? 응 애쉬다 아 승급전 다시 승급전 다시 승급전이야? 지금 저쪽은 니 장기 털어간다고 막 나? 아니 자기들끼리 피씨방에서 나 만나면 장기 털어간다고 싸우고 있어 헬리콥터 원래는 쉬어야 되는데 원래는 쉬어야 돼 두판에서 원래는 쉬어야 되지만 지금은 특수한 상황이야 너 이제 1승만 하면 되잖아 나? 응 1승 먹고 들어가 아 설마 두판 다 지겠어 앉아 앉아 아니 병건아 두판 다 지겠어라는 마인드면 아까 내가 그런 말을 했다고 두판 다 지었어 참 재미없어 그거 진짜 니는 1승만 하자 돌아서 버린 너였기에 그런 그런 발언 하지 말래 그리고 난 재미없어도 레오나 해야돼 근데 아까 쏘나가 진짜 못하더라 아 난 뭐하지 들어가는거는 던질까봐 못하겠고 종수야 알지 가사스야 나 카스 말고 다른 아 밴하면 목소리가 좀 아쉬워하는 목소리가 나오네 자르반 38세 나라러라 모르반 나 히히히 마르헤에에에에에에에에에게 멀리게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케이틀린이 좋은데 난 케이틀린이 좋은데 애쉬 캐틀도 좋고 애쉬도 좋고 둘 다 어 트타는 좀 안 좋은데? 고르라 이건가? 아니 자기가 생각하는 중이야 니가 얘기하면 그거 안해 까밀? 까밀을 선픽 박어? 탈이? 탑카면? 어 탈이 좀 느낌이 나는데? 케이틀 먹어봐 부냐고? 죽네 세지 뭔진 모르겠는데 세 탈익 좀 싫은데? 탈익 상대는 팔 긴게 좋아 그건 맞아 난전으로 퍼져야돼 탈익이 한 번에 그 궁 해주기 좀 힘들게 마오카이 탈익 있으면 카소스가 좀 안 어울리는데 뭐지? 힐 카사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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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익한테는 카사딘 좋아 카사딘 근데 또 카사딘이 있으면 내가 양념쳐놓고 카사딘 킬 딸치기 좋긴한거야 카사딘 택정불 카사딘 택정불 택정불 택정불이 먼저 선픽을 바꾸 시작해버린다 나도 생전글이 좋아보이는데 얘가 생전글을 하니까 오늘 결과가 안좋았어 이블린? 이블린 좀 매섭지 않나? 6렙 이후부터 좀 매섭지 매섭지 나한테 하트 찍기 시작하면 진표찍으면 또 힘들지 새벽이 밝았습니다 타일러스로 공표해서 올까? 좋아 좋지? 괜찮지? 5렙 갈리오네? CC CC 떡이잖아 떡이라고? 이게 낫지 않을까? 미드는 자체 카운터 박았대 그래? 그러네 갈리오를 했네 왜 카운터야? 견제가 안돼? 카사디는? 그러니까 갈리오가 버티는게 좋은데 카사디는 시간 끌면 되게 좋잖아 서로 못잡아 그러면 가면 갈수록 칼리오 숙련도 잠기면 돼? 그게 뭔데? 그러니까 나는 이 사람이 굳이 카운터를 안 고른게 자기가 숙련도가 높으니까 원챔이나 그런건줄 알았는데 숙련도 잠겨있어 갈리오 eg 카사디기 카사디니 키우스로 다가올 때 갈리오가 타잉맞춰 이를 꽝찍닫한 다음에 띄우고 도발돼서 꿈하면 종수가 정글에서 캐리를 좀 했어요 종수? 종수 든든하죠 항상 왁구가 좀 그래서 그렇지 좋은 놈입니다 왁구는 형한테 있는지 딴사람은 다 그러지 형은 그러면 안 돼요 철퉁이, 철퉁이 리사이트 아 지금부터 고 존버는 승리한다 절..어? 왜 빠져? 여기로 빠지지 어 온다 온다 아 봤어 씨 봤어? 들켰어? 일말이 쪘어? 빠져 빠져 눈 깔아 눈 깔아 모하카 이런데 모하카 이런데 간다 미니언들이 사망 안 되었습니다 붉은 어둠이여 숙박용님은 출근하네요? 나가셨는데 오늘 그 물어보러 들어왔는데 오늘 저 승호 아빠님 그거 뵈러 가거든요 네 근데 저희가 그때 뭐 하고 전체 뭐 회식 비슷하게 해달라고 했잖아요 네 짐창매님은 배달이나 출장으로 되냐고 그때 물어보셨고 그래가지고 그거 진짜 날짜 잡냐고 물어보러 왔는데 하하하하하 아 진짜 요리를 해주신대요 나는 끝없는 신이 탄수 여쭤보고 너무 안 불편해하시면 잡아도 괜찮겠죠? 그거는 아니 그분이 보니까 되게 지독하신 분이라 말 나온 건 다 하려고 하시더라고 그래서 잘못 말했다고 진짜 해야 될 것 같아서 하하하 맞아 항정살 어떻게 해야 되나 물어보시던데 진짜 항정살 탕수 항정살은 뭔 얘기에요? 지난번에 저 갔는데 돼지고기가 좋냐 소고기가 좋냐 하다가 저는 돼지고기가 좋다고 얘기했거든요 돼지고기가 좋다고 얘기했거든요 돼지고기가 돼지고기 한강살을 좋아한다고 얘기했거든요 거기서 탕수육이 그렇게 맛있대요 항정살 탕수육? 근데 그 원래 안심 등심 이런걸로 한대요 그쵸 왜 그러냐 그랬더니 단가가 안 맞는데 아 근데 항정살 비싼 고기지만 그걸로 하면 더 맛있다? 오늘 제 메뉴가 그거라고 제가 알고 가거든요 항정살 탕수육 정확하진 않은데 얼핏 뭐 그런식으로 얘기 들었죠 그래서 잡아요 말아요 아 잡으면 좋죠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해갖고 하신다고 하면은 날짜 단톡방에 우리 하는 것처럼 해가지고 제가 조율해서 담당해서 할게요 제가 또 주방 보조관명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죠 형 근데 주방 보조관명은 다 집어먹을 것 같은데 많이 하면 되죠 그니까 많이 하면제 하하하 아하하하 아하하하 여러분 그러면 요거 막판 보면서 민찬이 학교 보낼 준비해가지고 이기고 마무리 잘하세요 뒤에 뒤에 알겠습니다 형님 도와줘 원래 이렇게 먹히든가? 나 문 잘못 들었나? 나이스 야 느낌있다 정권이야 느낌있다 사툼에서 일 나나요? 경험 아 죄송 좋아좋아 직박이 형님 직박이 형님 출근하셔야 되나까? 민찬이 출근시키고 불타간다고 인사도 못 드렸네 나도 인사했나? 난 정신이 없다 한거 같은데 너무 늦었다 미안 방금 샹크스인줄 저렴한 장바구니 분위기 좋은데? 케이틀이 잘하고 운행이 좋고 좋고 멋있네 런 1디라고 하면은 너무 행복하지 이렇게 케어도 해주는 리드랑 하고 근데 제가 타릭이 밟았어 꿀맛 하하 아 아 달달하쥐여 달달야 원래 카미를 이렇게 돌안검 여러 개가나? 카미 기동력이 좋아서 돌안검 이렇게 많이 가? 원래? 라인점 빡빡하게 갔나고 지난번에 누가 점프로가 그렇게 들어왔는데 미포로 4도랑 5도랑 가가지고 되게 진짜 좋다고 그러는데? 뒤엎게? 준행랑 CS도 망고 이블린이가 바텀을 갈 타이밍이니까 내가 바텀을 한번 쭉 달려볼게요 이블린이 탁이야 이블린 올 것 같다 이블린이 탑이었어? 응 탑이었어 지옥 끝까지 괴롭히기 병관아 와줄 수 있네? 내가 되게 약하네? 나 뭐 잘못 들은거야 잘못감 왜이렇게? 왜이렇게? 내가 야물리 탈탈탈탈탈 근데 돌았을 때 이렇게 까지는 힐틴 혼자 잘 힐틴 혼자 잘 무빙이 이블린이 이블린 야 쿵이 어? 무조건가다 Boost 룰 아이씨 아 하나 잡고 이겼네? 아! 안가는 게 나을 것 같아 아 나 6렘만 됐어 카사진 3킬 먹었어 당근에 케이틀린이 그 장비를 못 채워왔어 CS 먹은 만큼 카사진이 3킬이고 걘 자는 듯 아이고 히트 다 했네 2단 한 번 간다 미다 한 번 간다 안되겠다 아 쫄았어 지금 공포가 학습됐어 다리팀 반디옥 반디옥 서포트 감수성 아 아 아 아 사거리가 팔이 작네 킬을 놔주지 너 죽으면 어떡해 아 루시안이 세긴 해 이건 좀 자강 2천인데 카사진 도발 걸렸네 태양 없는 하늘 두려워하지 말지요 방 Horizont 좌우 ICO chegar собир 설거지 이벌 또 threats 아 아.. 기절 못했어 아 좋아 가만히 있어야겠다 나 이거 레이드 먹고 너 갈 때 맞춰서 한번 가봐 궁 빠졌어 궁이 뭐지 이건가? 룡 룡 아 뭐야 다 왔네 까지 아 나 궁 있었네? 언제 들어왔지? 룡 룡 뭐 땜에 센거 제가? 질교가 타릭이 있어서 잠깐 아 이블린 날래? 룡 룡 룡 룡 잘 받네 불타는 고로우 고개를 돌려서 한 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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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긴 별천지인데? 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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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와 DC워 오께 0 흑 흑 네 이렇게? 그냥 빠지면 됐는데 내가 너무 간다 3주차에 갚아 어 근데 잠깐만 던졌다 탑이 근데 고속도로야 카사진은 뭐 하는거 보니까 잘하는데 이제 레벨만 16렙 맞추면은 딱 잘려서 막 이런거 아니면은 할만할듯 레오나? 아 못봤어 혼났어 따끔하게 혼났어 군대에서 이거 어리버릿하면 정신 똑바란 차렷 흥 저렇게 이쁘게 얘기한다고? 방송영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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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자는 내게서 아무것도 숨길 수 없다 이럴 줄 알고 와드 안박았죠 오 잠깐만 그냥 냅두고 아니 나는 왜 이래? 오 이건 아닌데 아 이건 아니잔쓰 아 이건 내가 너무 이상했어 나 오래 나 없어도 그냥 할만할거같은데 아 근데 나 없어도 그냥 할만할거같은데 아 근데 나 없어도 그냥 할만할거같은데 아 근데 나 없어도 그냥 할만할거같은데 얘 제비 주욕이 많이 떨어졌어 나 마오카이 군 뺏었거든 바텀 갈게 좋아 싸워 으응 이야 고기 좋아 이 녀석들 와드의 꼼꼼 망가 음 예 아 화 어디서 왔지? 아직도 우리가 충분히 할만한데 되게 유리한 상황인데 뭐 할라그러지마 오는것만 카운터쳐 내가 믿으러가 할라그러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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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싶어 근데 안할거면 게임을 하지 할라그러지마 할라그러지마 룡 룡 룡 와야되는데 0 0 0 간다 궁을.. 사기술 빼줄까? 어 궁을 뺏다 살짝 빠져 어? 전멸 뺀 어? 전멸 뺀 카멜 빠지고 혜택 빠져나가고 그리고 각오일 쓰고 합자 뺀 나 뭐 왜 안지지 와아아! 한명이 안했어 멘탈이 터졌어 아.. 근데 버그로 1승 안 채워줬다면? 그러면 더 한결 난 너무 하고 싶은걸? 근데 다시 가는 느낌으로? 내가 다시 확인 하겠어 얼른 눌러봐 후우우우! 야 나 이거 오늘 사실.. 솔직히 말하면 나 이제 성공할 줄 몰랐어 처음 봤을 줄 몰랐다고? 애초에 30판 까기 전에 나는 생각보다 늦게 끝나서 좀 속상했어 한 열판 안에 끝낼라 그랬어 이블린이 나간다 보다 아 좋았어 좋았어 아 고생하셨습니다 아 고생하셨습니다 침창민님 아 사일러스 느낌있죠 침창민님 다음은 누구에요? 단군님 추천드립니다 이제 안해요 하하하하하 내가 왜 이걸 마지막으로 해야돼 하하하하 내가 이걸 왜 마지막으로 해야되는건데 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 아무튼 고생하셨습니다 왕쌍님 아 고생하셨습니다 침창민님 아 이게 북벌을 사실상 한 번에 이렇게 성공적으로 한거는 처음에요 이게 그 삼국지에서도 좋아하시잖아요 삼국지겠지만 병사를 아무리 줘도 장수가 누구냐에 따라 또 이게 또 국전이 또 달라지기 때문에 확실히 그 골드의 그 끔을 좀 알 수 있었던 그렇죠 많이 배우게 된 아무리 판수지만 골드는 골드다 철퉁이의 위력 잘 봤습니다 철퉁이 아니죠 하하하하 리사이틀은 가까이 봐야지 더 감격스럽다 맞다 그러면은 침창민님 네 저는 오늘 밤에 또 이제 저녁에 다른 그거 해야되니까 또 으깨기 해야되니까 빨리 자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푹 주무십시오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시원하게 너 내일 방송 키죠? 일찍 끝났으니까 오늘이요? 아니요 왜요? 지금 벌써 6시 밖에 안되는데 자야죠 청자들이 기다리시는데 자고 쏘영이 그거 해야죠 아 맞아 쏘영이 그거 챙겨가세요 닌텐도 스위치 닌텐도 챙겨가세요 암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아 고생했어요 창민님 들어가십쇼 창민일날 봅시다 네 뿅 아 아 아 13시간 38분 만에 성공 아 간달푸더 블랙님 10만원 후원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안전자산인줄 알았죠? 안전자산이 아니라는거 탕수육 민트소스 부먹님 10만원 후원 감사합니다 말랑공공님 17만원 후원 감사합니다 오늘의 야식님 10만원 후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돈가스 탕수육님 5천원 후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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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자쓴 요정님 2만원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따당 디아님 천원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레몬 쟁이님 5천원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스위치 챙겨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하꼬부리님 하꼬부리님 구독선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꼬부리님의 구독선물 5장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앙깨물기님 만원 후원 감사드립니다 시자엠디님 천원 후원 감사드립니다 서다스님 천원 후원 고맙습니다 파이츠 6님 천원 후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아 만원 주고 싶었는데 북벌 실패하지 암튼 고맙습니다 파이츠님 파이츠님 뭐지 어디있지 내가 못찼나봐 아 실패하기에 만원 거셨나봐 초 과몰입 배님 후원 감사합니다 RLDHKWLQ5678님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드리고요 아 놀랍게도 이따금식님 5천비트 감사합니다 자 이제 리액션도 참 그 의지같이 않은데 이렇게 많은 액수의 돈을 후원해주셔서 몸 둘 바를 모르겠구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오늘 기대 안했습니다 머리가 다 빠졌네 그 사이에 기대 안했어요 여러분도 기대 안했어요? 근데 오늘 어떻게 이게 배움배움이님 3개월 구독 감사드립니다 근데 오늘 어떻게 이게 이게 종수가 잘한 것도 있지만 솔직히 팀원이 좀 말이 안 됐지 말이 안 되잖아 정수가 잘한 것도 있는데 라인전이 기본적으로 지고 들어간 판이 별로 없었어 정수리 왜 그러냐고요? 다 빠져가지고 다 빠졌어 이렇게 됐어요 아 만원 후원 감사합니다 띠옹님 만원원 감사합니다 배움배우미님 구독 감사드리고 여러분들 럭키맨님 감사드리고 탱탱탱 왜 울고 싶어 내 머리 내 정수리를 보는데 왜... 울고 싶어요 아저씨는 원래 이래요 아저씨들은 아저씨들은 원래 머리숱이래 니네도 지금 웃고 있지? 이..이 지금 시청자 몇 분이야? 오천분? 이중에서 이제 남성 여성 따로 나눠지겠지만 여기는 남성분들의 반절은 여러분들의 미래가 이겁니다 자연스러운 현상이야 아저씨 되면 다 이렇게 되는거야 낙년반 탈레반 스코 루나님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뭐 저주 걸어 DNA는 거짓말을 하잖아 DNA는 답을 알고 있어 DNA는 미래를 보고 있다고 닥터 스트레인지가 따로 필요 없어 아셨어요? 후원 감사드리고요 오늘 운때가 확실히 맞았던 것 같고 사실은 좀 이번에 좀 떨어져서 다른 걸 연습하려고 했는데 바드 같은 거 하나 딱 장착해놓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핫거브리니 500비트 감사합니다 아 이게 끝내고 싶으니까 이게 막 하... 레오나 깨소하고 내가 레오나인지 레오나가 난지 근데 좋은 점은 있었어요 오래 해서 집중력 떨어져서 스킬샵 못 맞춘다고 그렇게 오해 당할 수 있어서 좋았어 집중력 쌩쌩이도 못 맞추는 건데 왜냐하면 첫 판때도 그렇게 못 맞췄거든 근데 이젠 좀 못 맞추면은 아 집중력이 좀 떨어져서 그렇다 명이... 명의로운 죽음 당했고 저는 이만 물러가고요 오늘 방송은 아무래도 좀 힘들지 않을까 아 성공했습니다 북벌 실패는 이거는 실패 북벌 실패를 실패했네요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아 파이치육님 후원 감사합니다 북벌 실패를 실패해버렸고 자 그럼 가볼게요 여러분들 즐거운 밤 보내시고 주무세요 안녕 금요일날 배두라지 그 단합회는 무슨 게임할지를 제가 이제 한 내일 좀 찬찬히 쉬면서 좀 찾아보겠습니다 네 이거 여러분 이건 아셔야 돼요 민옥시딜 바르고 아보다트 바르고 먹고 프로페시아 먹고 해도 강인한 진짜 생명의 신비라는 게 그래요 씨앗 있죠 씨앗 씨앗이 진짜 척박한 사막에 떨어지면은 발화를 안 해 근데 계속 끝끝내 있다가 그 DNA를 간직하고 있다가 한 30년 만에 사막에 좀 비가 많이 내렸어 그러면 진짜 귀신같이 거기서 싹이 트입니다 이게 진짜 유전자의 진짜 강력한 힘이에요 생명의 신비고 프로페시아 아보다트 민옥시딜 백날 해도 흐름을 막을 수 없어요 강이 산에서 바다로 흐르듯이 그거는 거역할 수 없는 거야 아셨어요? 큰 이 자연의 흐름 앞에서 인간은 굉장히 자그마한 존재라는 거 근데 이제 주호민 작가님은 물살이 좀 센 거죠 물 타입이 바이 타입에 강하잖아요 왜 강해요 그 계곡에 있으면 돌들이 다 맨질맨질 하잖아 깎여가지고 풍화 작용이랄까 풍화 작용이랄까 그런 거야 막을 수가 없어 근데 저 지금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지금 센 척을 하지만 물론 이게 막 지금은 이제 지금도 사실 좀 보기 안 좋지만 더 막 파여가지고 그 릿지? 릿지 알아요? 열대 음식 열대 과일 까먹는 거 부패 가면 까먹는 거 있잖아 옛날에 좀 많이 있었는데 그렇게 이제 좀 소갈맹이 이렇게 한 것처럼 되면은 나도 진짜 자연 앞에 작은 인간이기 때문에 부분 가발을 쓰거나 심거나 할 수도 있어 나 진짜 몸에 막 칼대는 거 싫어하거든 그냥 막 그런 거를 막 나쁘게 봐서가 아니야 성형을 나쁘게 봐서가 아니고 그냥 아플까 봐 그래서 지방제 배치도 아프다고 해서 안 했어 아플까 봐 안 하는 거야 나 옛날에는 20대 때 술 너무 마시면 막 토하잖아 이악 물고 토 안 했어 위에서 다 소화시켰어 토하는 게 너무 무서워 아퍼 토하면 아퍼 근데 토하 토 안 하면 더 힘들거든 토하면 그냥 되게 편해지거든 근데 이악 물고 귀는 어떻게 뚫었냐면 그때는 잠깐 미쳤나 봐요 내가 그때는 내가 20대 초반이라 주변 그거에 휩쓸렸어 그게 유행이었거든 피어싱이 미쳤나 봐요 미쳤지 그냥 아유씨 근데 생각보다 안 아파요 귀 뚫는 거 그냥 진짜 무슨 채혈하듯이 따끔하고 끝이야 참고 자식도 없어 근데 이제 귀 뚫고 뭐가 문제냐면 이게 뚫고 그 염증이 심한 사람이 있어 이게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염증이 계속 생기는 더 심한 사람이 있어 그리고 또 쇠에 거부 반응이 있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금으로만 해야 되는 사람들 여자분들은 아직 많이 아실 거예요 금으로만 하시는 분들도 있고 하는데 저는 회복력이 더져서 그런가 한 번 뚫고 나니까 계속 뚫려 있어 안 붙어 귀가 막 붙는다고 그러거든 귓볼은 뭐 두꺼워도 뚫을 수 있죠 막 옛날에 피어싱 유행할 때 막 다 뚫어 그리고 여기가 되게 아프대 여기가 뼈잖아 이게 여기를 이제 뚫잖아 여기가 아프대 여기가 단단하니까 이런 데는 사실상 거죽이거든 연골 여기 연골도 뭐 물론 죽으면 여기 다 썩지만 여기가 아프대 그래서 여기 그리고 이게 피어싱이 중독이라가지고 한 번 뚫잖아 계속 뚫게 돼 나는 뭐 물론 그렇게 안 했는데 여기를 나는 여기 좀 넓히는 거 있죠 확장이라고 그러거든 확장을 한 번 했어 조그맣게 근데 그게 막 점점 늘어나 나중에 이게 막 크게 하면은 여기가 그 일자로 돼 있어 구멍이 커지면 그래서 옛날에 그 당구장 가면은 피어싱 좀 크게 한 사람들 학교 뭐 형들이나 이런 사람들 보면 동생이나 담배를 꽂잖아 담배를 꽂잖아 진짜 흉측하게 보통 여기다 꽂잖아 이렇게 담배를 피우시는 사람들 여기다 꽂아 뭐 거짓말 아휴 말을 말지 뭐 말해봤자 믿질 않는데 지네들 그냥 듣고 싶은 것만 듣는데 안산이 아니고 학교 당구 그 유명한 거 알죠 인천 담아가 짜다 인천 100이 딴지역 200하고 비슷하다 뭐 나는 솔직히 말하면 당구장 세대는 아니었어 당구장 세대는 진짜 놀 거 없는 세대들 저쪽 위에 7,8년 직박형 세대들 딱 나 중학교 2학년 때 PC방이 막 보급되기 시작했거든 그러니까 나는 이제 누린 거지 PC방 문화를 그 위에 딱 간단간단하게 PC방 막 대학교 시절쯤에 막 생겼던 사람들은 고등학교 때 할 게 없으니까 뭐 축구하는 사람들도 많았겠지만 당구 만화방 뭐 이런 식으로 빠졌죠 근데 이제 내가 고등학교 때에는 당구를 안 쳤어 근데 그 학교가 촌이라고 했잖아 충주 시골 거기서 이제 자취방에 다 살잖아 눈 옆에 학교 근처에 자취방에 다 산다고 그러면 이제 밤에 할 게 없어요 그럼 이제 PC방 가는 사람들도 물론 많았지만 당구장파가 있었어 거기서 배웠어 후원 감사합니다 네이버 시리즈에 많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시작하게 된 게 당구 치는 사람들이 끌어들였는데 왜 끌어들였냐 당구비 내는 사람이 필요했어 꼴찌가 당구비를 냈거든 거기서 엄청나게 돈을 내고 당구가 진짜 치사한 게 뭐냐면 자기 실력대로 자기 실력대로 목표 수치가 달라요 다이아랑 실버랑 같이 맞짱을 뜨면은 당연히 다이아가 이기잖아 근데 당구는 되게 교묘하게 다이아는 목표 수치가 더 어려워 성공시켜야 되는 미션이 개수가 더 많아 그래서 할만하다고 생각을 해 근데 봐봐 다이아가 5킬하기랑 실버가 1킬만 해도 되기랑 하면은 별로 안 유리하죠 그래가지고 잘하는 사람들은 기를 많이 하니까 한번 빼면 쫙 빼 그래서 못하는 사람은 결국 쉬운 공이 떠야지 빼 그게 되게 교묘하게 못하는 사람도 할만하게 보이는데 막상 하면 아니에요 당구가 그 타임아웃이 없는 스포츠이기 때문에 야구처럼 히로가 말했잖아 타임아웃이 없는 스포츠이기 때문에 진짜 막바지에 몰려서 또 한 번에 다 빼버리면 끝이야 오리온자리님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서 이제 4구는 이제 공이 크고 3구는 공이 작은데 4구를 하다가 4구는 이제 가야시를 봐야되거든 가야시를 볼려면은 공을 그냥 세게만 팡팡팡 치면 안되고 적당히 탕 치면은 공기 두개가 있으면 탕탕 치면은 얘네가 퍼져서 딱딱딱 해서 오거든 이 각으로 다시 모이는 힘을 딱 줘서 모아놔 공을 그럼 또 쳐서 다시 모아 아니면 이쪽에서 막 통통통 드리블해가지고 막 탕탕탕 그래가지고 막 4구 세계 선수권대회 가면은 할배들이 와가지고 계속 하면은 다이 있죠 당구 대회 대회 계속 순회공연에 그냥 여기서 계속 하나 걸리면 할배들 그래서 4구 대회가 인기 별로 없어 그래서 4구를 이제 어느정도 한사람들이 3구로 넘어가려고 그래 3구는 3쿠션으로 무조건 공 두개를 맞추는 거라서 시원시원하게 돌리니까 4구 3구하다가 4구하면 답답하다고 그래 세계대회는 포켓볼이 훨씬 똑같은데 한국은 3구야 3구 4구야 뭔 포켓볼 시 뭐 전투축구에? 공이 왜 이렇게 많아? 군대에 있을 때 막 공 막 두개 세개씩 던져주고 그걸로 나 그리고 초등학교 중학교 때는 운동장이 한정돼있는데 애들이 놀 것도 없고 휴대폰도 없고 하니까 점심시간에 다 공을 차는 거야 근데 골대는 두개밖에 없잖아 근데 골대에 그물이 없어요 골이 들어간지 안 들어간지도 잘 몰라 그런 상황에서 점심에 공이 막 세네개가 막 날아당겨 그러다가 수비야 내가 만약에 수비야 수비는 수비 특 축구 못함 수비 이렇게 멀뚱멀뚱 서있어 그래서 다른 수비랑 잡담을 해 잡담을 하고 있어 공이 와 자기도 모르고 뻥차 근데 다른 반에서 하던 공이야 만약에 근데 그 수비수가 누구랑 만나겠어요 공격수랑 만나겠죠 왜냐면 공격하러 이쪽으로 오다가 만난거니까 근데 그 공격수들은 싸움을 잘하는 애들이 많아요 진짜 축구를 사랑하는 애거나 싸움을 잘하는 애들이 있어 그면은 마찰이 붙어 왜냐하면 이거 뻥 찼다고 야 스탑 여기서부터 다시 할게 이게 안되거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또 추억이 있네요 공이 막 사방팔방을 날라댕겨 가지고 막 저는 쌉 수비수죠 흐흫 동 있는 이게 참 뭐랄까 그렇게 아예 그냥 그게 달라 쏘영이 학교 다닐때 얘기해보면 학교 다니는거 얘기 들어보면 아니다 반에만 15명 20명있고 그리고 막 2학년이 됐는데 쏘영이가 이제 전학을 가가지고 친구를 친구랑 같이 학교를 한거야 모르는 애랑 그래서 누구냐고 어 얘가 안경귀요미야 이러는거야 그래서 안경쓴 애가 같이 있었어 안경귀요미? 어 안녕했는데 이름이 있어 근데 이름을 안하고 그냥 안경귀요미랑 하고 다녀 아직도 이름을 몰라 형은 학생때 볼보이 아니었어? 일단 저는 점심시간엔 축구를 안해 체육지간내는 어쩔수 없이 해 해야되니까 당연히 더럽게 못하겠죠 더럽게 못하고 운동신경도 안좋고 쭈꾸리였고 게임을 되게 좋아했고 그때 워크래프트2가 나왔거든 중학교 2학년 때 게임 좋아하는 애들 게임 좋아하는 애끼리 모이거든 그때 당시에 친구가 패닉 2집 아 패닉 3집 패닉 2집은 테이프였고 3집 CD가 있어가지고 워크래프트를 처음에 가동할때는 CD롬에 넣어야돼 그리고 가동이 되면은 그 다음에 빼가지고 패닉 3집 CD를 넣어가지고 하면은 걔가 CD가 읽으면서 패닉 노래를 들으면 살 수가 있어 워크래프트2를 그니까 그게 막 그 노래를 들으면 그 시절이 생각이 나는거지 축구 쭈꾸리들 특 다들 축구하는데 개당 그 거기 말하는거죠 그 그 구령대 옆에 그 콘크리트로 된 계단? 거기도 있고 철봉 근처로 많이 모여요 철봉 근처로 많이 모이고 후원 감사합니다 그래서 철봉에서 애니메이션 토론을 하다가 갑자기 딱 보면은 공을 뻥 찬데 맞았어 개쎄게 근데 뻥 맞았는데 차네가 싸움을 잘하는데 싸움을 잘하는 애들도 그 양심적인 애가 있고 비양심적인 애가 있어 양심적인 애 어 미안해 괜찮아? 하는 친구가 있고 야 공 좀 다시 뻥차 다시 줘 공 좀 다시 줘 미안하다고 안하고 그런 친구들이 있어 공갖고라 그래서 공을 빵 차는데 축구를 못하잖아 딴 데로 가 그럼 험악해져 분위기가 급격하게 험악해져 피해자는 애니메이션 얘기했던 우리인데 도망가고싶은 분위기들 도망가고싶은 분위기들 도망가고싶은 분위기들 시벨럼 나옴 남자애들 축구할때 여자애들 나무근을 음수대 옆에 보였어 그리고 여자애들이랑 친한 그 또 찌질이가 있어 축구는 안하는데 여자애들이랑 친해서 여자애들 노.. 노가리하는 모임에 껴있어 다양한 그룹이 있어 그래서 진짜 진짜 씹떡들 운동하지도 않았는데 음료수는 꼭 사서 반에 들어가 진짜 놀랍게도 세대가 달라 달라 왜냐 중학교 때 매점이 없어 초중고 아니 초중고까지는 매점이 없었어 고등학교 때는 점심시간만 열었어 그리고 교문 밖에는 못나가 슈퍼로 못가 슈퍼로 못가 슈퍼로 못가 슈퍼로 못가 후원 감사합니다 근데 나 고등학교 때는 원래 중학교 때까지만 해도 화장실에 점심시간대 막 쉬는 시간대 담배를 퍽퍽퍽 피는거야 애들이 후원 감사합니다 오일이랑 토마토 하우스에서 사와던게 기억나 그린벨트라 폭폭폭 펴 근데 이거 완산이라서 그런게 아니야 이거는 그 당시 화장실은 그냥 담배 피는 곳이었어 공중화장실이든 뭐든 후원 감사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화장실 금연이라고 그 딱 돼가지고 법이 나와가지고 사람들이 잘 안 지켰어 무조건 그 똥 싸는 칸에는 연기가 퍽퍽퍽 나와 그리고 이제 청소년들이 담배를 피면 안되는데 공중화장실 들어가서 이제 문 닫고 막 어른들이 이제 막 담배를 이제 똥 싸우면서 똥 싸면서 피니까 딱 닫아서 연기가 나와도 의심을 안하잖아 그러니까 닫으면 누가 있는지 알게 뭐야 그치? 그래가지고 이제 피우는데 너무 티나게 피우지 막 세네 명이 들어가가지고 막 발 다 보이고 막 막 뿌시럭거리고 막 엄청 막 지들끼리 심심하니까 막 얘기하면서 그게 너무 티가 나 그러다가 이제 선생님한테 걸려 재수없게 막 중앙동 지나가던 선생님한테 걸려 혹은 제보 당해 그래서 학생들이 제일 싫어하는 말 너 어디 학교야? 너 어느 학교야? 교복 보고 너 어디 학교지? 너 몇 학년 몇 반이야? 그래서 그래서 했는 그 중학교 때까지만 해도 담배 피우는 애들이 너무 많았어 선생님들이 불시에 막 쉬는 시간에 막 기습해가지고 잡아와가지고 막 걔네들을 잡아가지고 막 학생부로 불러가지고 학생부로 불러가지고 저 패고 껌 띠러 다니라 그러고 그럴 땐 말이야 학교에 껌이 엄청 많았어 껌새 껌이 근데 고등학교 올라갔는데 화장실이 완전 클린한 거야 안 피워 애들이 물론 청소년이 흡연하는 거는 불법이지만 그 뭐 있는 사실인데 뭐 어떻게 그치? 있었던 사실이니까 안 피워 고등학교 가니까 흡연실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아냐 안 피워 분위기가 되게 무서운 거예요 분위기가 어 안 피우는 분위기가 조성이 돼 버리니까 담배를 안 안 피우는 애들만 있는 건 아니었겠지 학교에 근데 학교에서 안 피워 누구나 할 거 없이 화장실에서 퍽퍽퍽 연기가 나면 그냥 자연스럽게 껴서 피우는데 아무도 안 피우니까 담배 피우는 애들도 안 피우는 거야 어 감사합니다 담배 피워 볼일을 더 잘 본다는 사람은 담배 피울 게 아니라 니코틴 패치에 항시 구비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내가 봤을 때 그냥 좀 그거야 심리적인 그거야 담배에 의존하게 되거든 그니까 심리적으로 좀 안정감이 드니까 이제 배변 활동이 잘 된다고 생각하는 걸로 보입니다 뭐 출처는 뇌피셜 그래서 그러면 그때 이제 학교에 이제 담배 피우면 어떻게 하냐 교문 밖으로 나가서 피우고 분위기가 그렇게 조성이 되어 있으니까 그게 분위기가 중요하다는 걸 그때 깨달았어 근데 또 어떤 학교는 학생의 전교생의 대다수가 담배를 피워 전인민 흡연화야 그래서 학교에서 얘네가 밖에서 막 피우고 다니면은 담배꽁초하고 막 민원 들어오고 주변 집에 너네 그냥 여기서 모여서 피워 그래서 학교 뒤편에다가 흡연화가 흡연장을 만들어놔 그러면은 거기서 다 나가서 피운단 말이야 이제 그니까 그 뭐라고 해야되지 쓰레기통을 만들어 놓은거지 쓰레기통을 안 만들어놔 아무 때나 버리니까 너네들이 여기다만 펴 그래가지고 담배꽁초 쓰레기통을 만들어 놓으니까 다 가서 이제 학생들이 다 피우잖아 이제 학교에서 인정을 해주니까 거기서 피우는데 점심시간만 되면 학교 뒤편에 연기가 무슨 화용도에 화용도에 관우가 기다리는 그 어? 그 장소처럼 폭폭 올라 저거 불난거같이 폭 다같이 봉화대같이 혹은 학교 안에 흡연실을 만들어 흐흐흫 요즘에는 안그럴거 아니야 그쵸 요즘 학교는 안그렇죠 일단 학생들이 냄새도 있으니깐 전자담배로 다 빠지지 않을까? 그리고 막 애 그 학교 다닐때 청소년기에는 이제 또 질풍노도의 시기다보니까 센척하고 싶어가지고 선생님한테 막 개기는 애들 있잖아요 후원 감사합니다 뭐 그게 뭐가 중요해요 그니까 막 교실에서 피우고 도발적으로 냄새 뻔히 날거 알면서도 이제 하는거야 나는 니네는 못하지 쫄아서 나는 할 수 있어 뭐 이런 느낌으로 그럼 이제 선생님도 아 귀찮으니까 예를 들어서 귀찮으니까 막 그냥 그냥 내 눈에만 안 뜨면 그냥 넘어가려고 하는 선생님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처음이야 막 정의롭게 하지만 그게 막 연차가 막 10년 20년 넘어가면 이제 맨날 겪는 일이거든 그러니까 하려고 하는데 그렇게까지 가면 내가 교실에서 딱 들어왔는데 냄새가 나 그러면 선생님 입장에서도 피해갈 수가 없는거야 후원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마찰이 벌어지는거야 근데 이제 그 센척하는 애가 너무 이제 주와임마에 걸려가지고 가속이 붙어가지고 센척이 못 멈춰 선생님하고 맞짱을 떠서 맞짱을 뜨고 퇴학을 당하죠 브레이크를 어느 시점인가 밟아야되는데 못 밟아가지고 자기도 그렇게 하기 싫었을거야 내가 봤을 땐 그래 못 멈춰 지금 지금 그리고 나 할 다닐 때만 해도 퇴학이라는게 없어지고 있었었어요 그래서 자퇴를 해야돼 퇴학이 안되고 그래서 요즘에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폭력이 이제 학교에서 폭력이 되게 당연하게 이렇게 받아들여 젖던 시절이었고 선생님들이 그 때리는 체벌이 이제 구타나 이런 것들 있죠 매로 안 때리고 그냥 귓사대기를 때리는 것들 당연하다고 생각해가지고 맞으면서도 그게 뭐가 잘못된지를 몰랐어 그냥 뺨 맞아 구령대에서 교장선생님이 한단 말이야 월요일마다 조회를 해 그래서 아침에 해가지고 체육 그 학생부 선생님들이 교장선생님이 나오기 전에 애들 다 일자로 맞춰 오와 열을 맞춰 계속 너 까딱거리지 말라고 그러면서 막 맞추라고 해가지고 해 교장선생님이 딱 나타나 이제 학생부 알고 있지 교장선생님들도 그렇게 강압적으로 이렇게 하는거 근데 이제 모르는 척한거지 그러면서 이제 딱 교장선생님이 나와가지고 막 되게 자애롭게 어 그쵸? 되게 막 시은희님 25개월고도 감사합니다. 자애롭게 막 되게 막 덕담하고 막 사람 좋은 말을 하지만 하지만 그런게 이제 묵인된 거잖아 그런 상황에서 교장선생님 되게 난 진짜 좀 그 그 당시에 당연한 상황이었는데도 임팩트가 있었던게 교장선생님께 앞에서 이제 구령대에서 막 말을 해요 운동장에서 땡볕에 근데 자기들은 자기들은 지붕이 있는 데서 말하고 우리는 직사각선에서 막 눈도 제대로 못 뜨고 있는데 이렇게 서있어 차렷자세로 근데 비합리적이잖아 근데 그런 상황에서 어떤 무슨 뭐 부처님 말씀을 하여튼 들어오겠냐고 학생들이 안그래도 막 가만히 있으면 막 좀 쑤시는 나이인데 근데 그런 상황에서 막 하는데 까딱거려는 애들 있을 거 아니야 막 뒤돌아가서 막 막 잡담하고 그러면 뒤에서 학생부 선생님들이 나와라 뒤에서 교장선생님이 말씀하고 있으면 뒤에서 학생부 선생님들이 이렇게 딱 있다가 그럼 딱 올라와 그럼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쩍쩍 소리가 나 그 운동장에 주위에 이제 중학교에 산이 있었는데 쩍! 근데 교장선생님 아무렇지도 않게 아무렇지도 않게 평온하게 덕담을 해주는게 너무 너무 이상하잖아 안어울리잖아 안어울리는 상황이잖아 쿠나말씀을 계속 이어가는 그게 너무 당연하던 시절이었어요 선생님들의 체벌이나 이런게 과도해도 그럼 그런가보다 저는 뭐 구시대적이라고 보실수도 있지만 체벌 있는게 맞는거 같애 저는 근데 과도하지 않은 선을 이제 하는게 어려우니까 그쵸? 그리고 도구를 써야지 얼굴을 막 뺨으로 손으로 가면은 아니잖아 근데 막 또 그것도 있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그냥 막 뭐 한다 뭐 점수 깐다 하면 뭐 이제 당연히 이제 통제력이 있지만 막 나가는 애들은 통제력을 발휘하기가 힘드니까 아무래도 좀 이게 따끔따끔 해야 좀 정신 차리는게 있어 아 나 좀 이렇게 좀 꼰대같다 그치? 근데 그게 이제 나는 그게 어려운거지 이제 매를 통해서 규격 규격으로 정해진 매를 뭐 엉덩이만 때려 근데 그거에 매의 강도 파워를 수치화할 수 없잖아 뭐 세대라고 치는데 진짜 풀스윙으로 피멍이 들게 때리면 그건 말이 안되잖아요 그죠? 그 무슨 뭐 그 어? 카이지의 그 리네카와 토네가와지 토네가와 토네가와 그 사죄하는 철판 같은거 학교에 납품업체에 선정해가지고 보급할 수는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철판 도계자를 한다는게 아니고 그 규격배를 이렇게 누우면은 적당한 강도로 팡팡팡 이렇게 궁디팡팡을 뭐 하는 그 기계를 보급할 수도 없는 노릇이잖아 그러니까 이게 그게 문제인거 같아 그리고 기준 매 파워의 그 강약도 다 다르지만 개인별로 기준이 애매해 그치? 그럼 어떻게 세세하게 다 정해가지고 뭐 어떻게 할 땐 몇 대 어떻게 할 땐 몇 대 이렇게 되게 그 왜냐하면 선생님 입장에서도 분명 이상한 선생님이 다 짜고 짜 팰 수도 있잖아 이게 너무 어려운 문제 같아 그래서 지금 그래서 지금은 그냥 체벌을 없앴지 그치? 그니까 체벌이라는게 이제 신체적인 이제 아픔을 이제 느끼게 하는 그런 체벌이 체벌이 체육복 아닐 것 같다고 3대 500 칠 것 같은 체육쌤 손날치기 말이죠 그래서 그게 저도 뭐 체벌은 그래도 있어야지 않나 라는 좀 이런 생각을 하지 하지만 이게 안 되잖아요 그 기준이나 그런 것들이 그래서 없어지는게 뭐 어쩔 수 없는 것 같아 없어지는 쪽으로 가는게 전세계적으로 또 그렇게 되잖아 그죠? 구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 학교 다닐 때는 선생님 말은 무조건 맞는 말이라고 생각했는데 또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내 또래에 나랑 비슷한 나이에 선생님들 많단 말이야 경력도 그냥 10년 됐겠죠 28살 뭐 30살부터 했다면 근데 근데 그 내 동년배가 항상 옳은 판단만 한다 또 그건 아니란 말이지 감정적으로 대할 수 밖에 없는 상황도 있을 것이고 그죠? 사람의 컨디션이라는게 있는데 근데 그래서 이게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도 나는 참 학생들이 말 드럽게 안 들을텐데 그거 다 드리고 해가지고 수업하는 선생님들이 대단하다고 생각해 초등학교 때 양년대군 양년대군 양년대군이라고 답 적었던 여선생님한테 싸대기 맞았어 초등이 양년이 뭔지 어떻게 알아 그니까 그런거 뭐 알았다고 하더라도 그 싸대기까지 때릴 일이야? 뭐 그냥 뭐 뭐 그냥 뭐 도발하려는 의도로 받아들이고 뭐 때렸겠죠? 선생님은 맞아 그것도 있어 선생님들이 자기 기분 안 좋은 날에 화풀이 하려고 때리는 것도 많아 느껴지잖아 학생들도 알아요 그니까 이런 그런 게 없단 말이야 기준이 없어 때릴 때 왜냐면 때리는 사람이 기준을 기준에 아무리 정해져도 그게 완벽하게 맞출 수가 없으니까 요거 막 요즘에는 이제 두발의 자유화 뭐 이런 거 있잖아 우리 때는 갑자기 학생부에서 딱 불시에 들어와서 수업 시간에 다 올라가래 그래서 호주머니 털고 가방 털고 해가지고 담배나 뭐 이런 거 나오는 거 손톱 검사 머리카락 검사 짧은지 길다 이 정도 있죠 가위로 잘라 딱 여기에 맞춰서 자를 수밖에 없게 손톱 검사는? 손톱 길면은 그거 하니까 비위생적이라고 호응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나 그 교련이 있었어요 수업 시간에 근데 교련복은 안 입었어요 교련복은 이제 풍경 세대나 훗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그런 거 배웠지 교련 시간에 막 구급법 이러보이는 교과서 어떻게 사야됐냐고 하니까 할메 할배 담임에게 물어보다가 주먹으로 머리 꽝 찍으면서 나보고 웃자라고 혼낸적이 있음 흐흐흐흐흐 그니까 내가 말하면서도 말이 바뀌어 그지? 체벌이 있어야 된다고 하다가 또 막 그 그런 또 부작용들도 막 말하고 교복안에 색깔있는 티 입어도 싸등이 맞지 그거는 이제 그 소위 말하는 날라리들이 즐겨입는 패션이죠 이 교복 이 와이셔츠를 제끼고 안에 이제 받쳐입는 티를 이제 좀 많이 보이게 빼서 입는 거를 되게 혼났어. 넣어서 입으라고 했어 계속 와이셔츠를 고3때 담임이 이종격투기 하던 선생님이었는데 두발검사하다가 피어싱걸린에 복도로 끌고 가더니 갑자기 그 애가 옆문에서 앞문에서 뒷문까지 날라간 쟤 말했죠? 띄운다고? 철권이라니까 띄워 선생님이 나는 그 띄워 노래있죠? 슬리피 거기서 나온거야 선생님이 띄우는거에서 띄우면 계속 떠가지고 이렇게 뒤로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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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맞으면 이렇게 이렇게 하면 이새끼야 안 치워 이새끼야 벽공각 벽공각 잘 봐야돼 벽 닿으면 철권도 마찬가지로 벽 닿으면 누우면 편해지는데 눕지도 못하고 공중에서 계속 맞아 후원 감사합니다 누워서 편해지고 싶은데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하고 그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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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원 고맙습니다 노랏